자 여러분 기다리던 온돈이 게임 저번에 데모해봤죠 그때도 재미있게 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느낌일지 솔직히 디럭스 에디션은 안 샀거든요 거기 보면 옷도 되게 예쁜 거 많고 그렇다는데 저는 게임성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의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 의상 말고 게임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상을 중요시하게 보겠지만 저는 좀 더 게임성에 치중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어제 못보셨던 분들 제 방에서 같이 시작하면 좋겠네요 다른 방 새벽이나 저녁 늦게 시작해서 처음부터 못보신 분들은 제 방송이 도움이 되길 가자고 오 예뻐요 갑시다 시작 부분은 똑같으려나 문자 음성 그대로 체험판 데이터 안 가져오는 게 낫겠지 솔직히 처음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는 처음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요 하면 되지 소리는 들어가서 조절해 볼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소리 컸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잘하는 게임을 보려면 제 방송을 보지 마셔야 합니다 잘하는 게임 보려면 제 방송 보면 안 돼요 일반 모드 스토리 모드 하지만 저는 스토리 모드를 할 겁니다 적이 조금 약할 수 있다 약하다 해도 막상 약하지는 않더라 최종 브리핑 전달합니다 현 시간부로 제7강화부대는 제3지부를 점령 중인 알파네이티브를 섬멸하고 엘더 네이티브를 상대 또는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강화합니다 드라포드 전기 대기록 다시 봐도 그거 같아 프로토스 프로토스 비행기처럼 생겼어 약간 비행선 느낌 나지 않아요? 그 나비 나오는 거 내 목소리 왜 이렇게 크지? 좀 줄여줄게요 100% 또 크네 와 미사일 개 신기하게 날아온다 와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 중에 하나가 나 이브 데모 했었어요 데모 했어요 다시 봐도 느껴지는 느낌은 똑같네 목소리는 제가 들어가서 좀 줄여줄게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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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다 하얀 오징어 한치 한치 하얀 오징어가 dit methods 데모했는데 다시 처음부터 그러네 헬다이버 지면 착륙 제대로 했을 건데 뭐야 애초에 안 열리는 거였네 저번에도 그냥 안 되는 건 줄 알았다니 타키 누나 오 뭐야 맨몸이야 처음이라서 맨몸이다 야 아니네 아 그때도 이렇게 옷을 입었던가 잠깐 공에 돌린 틈 이었나 보네 약간 그때도 그 말을 했을 겁니다 오우 잠시만 누나 잠시만 소리가 너무 커요 소리가 너무 커서 음악 소리는 좀 줄었는데 뭐가 이렇게 큰 거냐 이게 가득 어 잠깐만 카메라 흔들림 그때 안 껐나 그때랑 똑같을 건데 왜 카메라가 흔들리는 것 같지 그거 있지 않았나요 카메라 카메라 안 흔들리게 하는 거 있지 않았나 뭐야 나 지금 데모로 들어온 거 아니지 나 좀 헷갈려 잠깐만 나 데모로 들어온 거 아니지 나 잠깐만 잠깐 왜 갑자기 다운이 됐다고 뜨지 뭐지 지금 두 개가 한꺼번에 있어서 잠시만요 아니지 설마 정식으로 들어온 거 맞지 아 맞지 깜짝이야 왜 다운이 됐다고 뜨나 했네 모르겠다 일단 가죠 아 네 오우 위험했어 점프했어 조심히 넘어 점프 마키! 같이 싸워! 부숭이 오케이 고마워 회복 회복은 아직 안해도 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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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진 아! 아! 이런 잔챙이 저거 와... 뒤에서 아! 뒤에서 그냥 달리는 키가 뭐야 아! 이렇게? 아! 오케이 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똥파리 느낌 나지 않아요? 색깔이 초록색이다 보니까 의외로 똥파리 색깔이 나 소울이에요 소울 게임 소울이 좀 합쳐져있는 게임이랄까 마냥 소울은 아니에요 소울료랑은 좀 많이 달라 정상 알바 아르바이티브 타매 우리 팀 죽이지 마 아아 세상에 전멸을 해버렸다구 오 징그러 멋있어 타키누나 와 근데 광택 미쳤다 오 저 충격에도 안죽는건 정말 가자 야 아 아 막기 눌렀는데 아 이런 아 뒤로 피하기가 아직 안되지 아 야 포션좀 먹자 야 오 노란빛깔 오 오 오 오 오 뭐야 뭐야 세무 첫단 카샤 마무리 화려하네 잘 싸웠어 모의 훈련보다 훨씬 그땐 모두 함께였는데 바디 프레임에 문제가 심각해 보여 저런 어서 레퓨지 캠프를 찾아야 돼 더빙을 뭐하러 해요? 여기 있는데 히브 저 까마귀가 뭘까 알파 네이티브 쟤가 쟤가 막 최종 보스일 일은 없잖아 징그러 여기야 친구 니 상대는 나야 안 돼! خ어 와왁 왤올 타키노는 진짜 죽은 걸까? 정말 죽은 것일까? 나름 임팩트 있는 인물인데 나중에 만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샹크스 샹크스 팔 잃어버린 것처럼 소린 괜찮죠? 좀만 더 키워줄까?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이니까 소리 더 키워달라면 키워줄 수 있어요? 가요? 가자 여기가 에이도스 세븐? 맞아 인류가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최후의 전장 그리고 거상의 도시라고도 불렸던 곳이지 여기서 사람 발견하면 좀 무서울 것 같아 낯선 감각 이게 지구의 비? 약간 일본어 더빙도 잘해놨을 것 같은 느낌인데 드론 외형 변경할 수 있대 음성을 좀 키울게요 5씩만 올리자 놀이는 의외로 거슬리더라고 일본어가 왠지 잘 어울릴 것 같거든 개인적으로 일본어로 듣고 싶기는 해 나 여기 씹덕 감성 여기서 못 봤구나? 알겠다 아 들어갈... 메인 메뉴에서만 설정할 수 있네? 하아... 이거 또 나가야 돼? 잠깐만 지금 저장돼 있을 테니까 1분 20초인가? 오케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개인적으로 일본어 들어보고 싶어요 일본어 일본어 괜찮을 것 같아 일본어 없어? 영어, 이탈리아 어? 일본어 없어 일본어 없네 아 뭐야 일본어 없네 뭔데 내가 받은 게 일본어가 없나? 아닌데? 그런 건 안 써져 있었는데? 중국어, 쪼쪼 이런 것도 다 써져 있었는데 뭐지? 한국어로 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가 봐요 문자가 일본어가 되는 게 아닐까? 맞네 중국어도 여기 써져 있는 거 보면 맞네 문자 언어만 되는 거네 아쉽네 그럼 그냥 한국어로 들어야겠네요 불어로 듣자고? 불어로 듣자고? 괜찮겠어요? 불어로 들어도 괜찮은 거야? 진심이야? 진심이야? 가자고 오오오오 얘 뭐야? 아카 불빛이구나 오오오오 이거 아이템 자동 획득 된 거겠지? 조사하기 출입증 같은 거 부시면 돈이 많이 나오네 야금야금 벌 수 있겠네요 돈은 중요하니까 어 이건 뭐지? 자 보안 코드를 입력해봐 입력을 싹 하고 이게 처음이라서 아마 그냥 나오는 걸까? 나중에는 뭐 후기하는 게 있지 않을까? 도시의 집안이 불안정해서 그래 곧 익숙해질 거야 막 가다가 내가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겠지? 수영 빠른 수영 이런 데 보면 얘 지금 데모라서 아까는 저번에 할 땐 데모라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갔지만 이런 거 꼼꼼하게 봐야 돼요 잠수? 오 아니 올라가긴 해 내려가기 아 내려가기 뭐가 있는데? 오오 그래 이런 거 봐야 된다고 이런 거 올라가기 오 그래도 막 숨 막히고 그런 건 없네? 숨 관리해야 되고 그런 건 없네 좋네 업글 하는데 쓰이는 소재이기 때문에 잘 모아둬야 돼요 잘 모아둬야 돼요 아이고 오 오 이런 곳에 리전 캠프가 있었네 캠프 캠프 휴식을 취할 수 공간 헬리콥터가 지나가 헬리콥터 소리 들리나요? 헬리콥터가 지나가네요 오케이 여기 앉아서 이제 충전도 하고 업글도 하는 거죠 안 들려요 아 그래? 퉁 뿅 휴식 한 번 취하고 여기서 또 소리 왜이렇게 작냐 이거는 수정을 안 했나보네 이거 소리도 왜이렇게 작아 개 작아 어 니가 날 구해주던 생각이 나서 하핳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거야 그 순간이 생각났지 뭐야 오케이 일어나기 어쨌든 갖고 있는 돈은 없으니까 스킬 포인트가 있나 지금? 하나 있네 일단은 여기서 동그라미를 눌러 퍼펙트 다치 타이밍을 노려 다치하면 벗어날 수 있다 키가 동그라미라는 거겠죠? 동그라미 하고 나서 세모를 누르면 추가 일격이 가능하다 오케이 어? 그러고 보니까 그때 여기서 좀 파밍 좀 하지 않았던가? 아 한마리 더 나왔대 세마리 69 돈이 얼마였지? 상점 뭘 사갔던 기억은 없고 그 게이지를 올려서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냥 가죠 아 스토리 모드에서는 액션 어시스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냥 죽여버렸네? 미안 그냥 죽여버렸지 뭐야 아 부시는 게 아니구나 오오 뭐야? 그때는 회복제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회복제 오 오 이런 건 다 부셔야 되나? 뭔가 중간중간에 있긴 하는데 이거 몬스터일 거란 말이죠 이런 거 다 몬스터인데 반짝이는 거 잘 찾아야 돼 어? 아니 여긴 잠깐만 점프 점프 어디서 많이 본 곳인데 여기? 아 아아아아아아아 어 어 어 어 어 어 음 아 아어우 오 오씨 잘못 눌렀었네요 잘 못 눌렀어 손놓기를 눌러버려가지고 도약을 눌러야 되는데 아 밑에는 완전히 바다네 완전 찐 그냥 바다네 손에서 땀나 저번엔 실패했는데 이번엔 성공이다 균형으로 자세를 유지합니다 균형은 생명력과 실드 게이지 R이 표시됩니다 패링을 하면 균형에 피해를 피고 아까 내가 처단 떴을 때 그거죠 패링을 좀 하다보면 아이고 너무 맞다이로 싸워버렸네 너무 맞다이로 싸워버렸어 오우 아! 눌렀는데 이런 C 잠깐만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이리 안 와? 이리 와 이리 오라고 아이씨 한 대만 죽어 빡치게 하네 옴니볼트 좋아요 전투 능력 올리는 거겠죠 전투 능력 높이기 기어로 전투 능력 높이면 되고 일단 캠프로 가야 돼요 캠프로 가야 올릴 수가 있었어요 가자 드론이 주변에 매달릴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드론이 주변을 스캔합니다 스캔으로 매달릴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 아 다른 도시들도 여기와 상황이 비슷해 이 위에는 어떻게 아 여기로 올라가는 거구나 이쪽으로 그땐 안 갔던 것 같은데 오 맞네 음 여긴 상자가 있는 곳이었구나 여긴 우외로 낙땜이 있는 곳이여가지고 오 이런 거 때리면 안 돼 내꺼 오케 퓨전셋? 고에너지 압축 전지야 덕분에 지구의 밤은 아직 어둡지 않지 아 인피니티 셀의 전세대 버전이구나 잘 챙겨둬 지상에선 귀한 물건이니까 알았다고 오우 아니 함정이야 합정이야 하 하 아 이게 피하는 드럼 통을 폭파하여 공격하라고? 이게 뭐가 아 아 아니 이 자식은 뭔데 뭔데 이렇게 아픈 거야 아야야 아들아 한 명씩 와 한 명씩 드럼통을 폭파하는데 나한테 데미지는 안 들어가나 뭔가 점프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저번에도 내가 이게 불편하다 했잖아요 약간 자동 타겟팅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네 아 아씨 아까 속상이잖아 아 눌렀는데 오우씨 중간에 한번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자 여기서 파밍이란 걸 우리가 했어요 그쵸 아우 야 아니 선팍 오씨 갑자기 때리네 이 자식이 오 깜짝이야 아 아 아 됐다 아 공격 빡세 어려워 아직은 난 너무 어려워 이게 비밀번호 있었던가 그랬던거 이렇게 맞아 여기는 나중에 와야 돼 기억엔 비밀 뭐지 여기로 올라갈 수 있나 아닌가 뭔가 비밀번호 종이는 이런 데서 아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 메모리 스틱이 날아가 버렸군 그때도 못 찾았던 것 같은데 가자 리전이 표시한 마커를 따라가자 그때 일로 갔었죠 옆으로 위로 그 다음에 위로 위로 옆으로 위로 어 됐다 데모에서 수많은 실패를 했던 그 자리 그 자리 그 장소 이 밑에 뭐가 있었던가 올라오는 길이 표시가 돼있네 지쳐버린 자의 유언 네이티브라 불리는 괴물이 나타나고 인류가 우주의 콜로니로 피신한 지 수십 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강화부대가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지만 구원의 날이 올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어 어 침묵의 거리 약국? 어 아니 이런 걸 얻을 수 있네 약국이면은 아직 모르는 데 아니야 아까 그건 구구 어찌구저찌구 했는데 길게 눌러서 확인 뭐 할 수 있는 건 있나 음 역시 임무는 여기 써져있고 매뉴얼 암호 와 괴물 진짜 많은가 보다 괴물 종류가 상당한데 옆으로 좀 가서 오케이 하짜 하잇짜 오 위험할 뻔 떨어질 거야네 아 절로 가자고 점프 어 여기도 여기도 잠수 한번 해보자 어 너무 어두운데 아 뭐 여기는 뭐 없나 보다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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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데모에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발견을 못했네요 어 아 이쪽으로 내려오면 안 돼 내려가기 내려가기 좀 제대로 수영을 해볼래 됐다 됐다 오 왔어 왔어 나이스 일단 스케일 설정을 합시다 지금 포인트가 남으니까 아 배후에서 처형하는 거 연속 공격 공중 강타 이거 원래 이건 있는 지금 있는 거 아닌가 가드를 무시한다 연계 공격 스킬 생존 그때 생존 거 하나 했었죠 패딩 후 홀드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건 2짜리고 에너지 충전 아 이거였다 이거였어 이거 이거 한번 하고 다치 후 공격 다치 후의 공격 다치 후의 공격 가드 가드 스페트 다치가 이거 아니야? 아 다시 아 다시 아 타이밍 맞춰서 누르는데 왜 안돼 아 이거 아닌데 파펙트 다치가 어려워요 이거 너무 빨리 움직여도 안돼 아이씨 아니 다치를 누르는데 왜 안되지 다시 다시 뭐지 다치 후 홀드 다치한 다음에 뭐 뭐 안돼 아 꾹 누르는 건가요? 아닌데? 아닌데? 꾹 누르는 거 아닌데요? 뭐지? 뭐지? 한번밖에 공격이 안되는데 아 됐다 아 타이밍 뭐야 다시 드디어 한번 성공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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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번 썼어 아 아 이거 어려운데? 아 아 이거 어려운데? 왜 안 나와? 아 아 이렇게 음 음 음 음 아 오케이 오케이 느끼면 알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알아요 알아 알았어 알았어 나 알았어 하는 법 알았어 쉬는데 어딨지 의자 피 좀 채울게요 내가 돈은 얼마 있지 1,300원 고농축 회복제 적 실드에 피해를 입힌다 일단 이 정도만 하고 가자 오케이 이런 건 파밍이 주요하기 때문에 아이고 써먹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와우 좋네 연습한 보람이 있다고 이거 아니겠어 파밍을 해야 돼요 이런 거 아 뭐야 이런 건 파밍을 해야 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아 놀래라 어 이건 또 뭐지 여유가 약국인가 아이고 잘못 눌렀다 엉덩이가 엉덩이가 사실 기대는 안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몸매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나이스 오 돈 많다 절망한 자의 탄식 네트워크가 파괴되었다 콜로니와의 데이터 링크가 완전히 끊겼다 이제 우리에겐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어진 것이다 네이티브가 저지른 짓인가 콜로니는 무사한가 마더스피어는 어떻게 되었나 시간조차 자동 갱신되지 않는다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내 메모리스틱을 강제 편집해 날짜를 기억해야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다 자살을 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얘가 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냥 다 저런 괴물한테 몰살당한 건가 쟤들은 어디서 왔길래 아 또 있다 저 녀석 이분은 실드의 보호를 받습니다 실드를 가지고 있을 때 피해 감소 효과를 받으며 보호 단계가 높을수록 그 효과가 증가합니다 실드의 일정량의 피해를 입을 때마다 보호 단계가 감소합니다 적도 있고 나도 있다는 거죠 실드 브레이커 스킬을 사용하거나 실드 파괴 기어 같은 장비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부실 수 있다네 아 미친 아 미친 아이씨 잘못 내렸네 어? 아 이건 왜 키가 안 들었어 아이씨 아 왜 안 돼 또 아 안보여 아이씨 안보여 아이씨 안보여 아이씨 안보여가지고 순간 이게 뭐지 이분은 사람이 아닌가 멍청이야? 뭐지? 지도를 몰라 몸이 이러니까 그냥 로봇으로 보는 게 맞는 건가 오우 왜 원래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아까는 왜 안 써진 거지 왔다 새로운 장소 크랙이 깊어서 지나가기 어렵겠는걸 주차 타오를 지나 건너편으로 가야겠어 약간 근데 이브 생긴 거 그 스트릿 파이터에 나올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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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느낌이 그래 왠지 춘이처럼 그런 동작을 할 것 같은 뭔가 뭔가 주먹질을 한다면 더욱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랄까 파킹 타워 사람 니 영혼을 내가 가져가겠어 바디쿠어 바디쿠어가 많아지면 이제 생명력도 늘어나겠죠 얼마나 늘어날려나 최대 이런 곳에 레퓨즈 캠프가 레퓨즈 캠프? 그게 뭔데 앞서 지구에 도착했던 강화부대가 설치한 간이 보급소야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구석에 캠프를 설치해 놓은 걸까 레퓨즈 캠프는 중요한 거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해 이 주차장이 중요한 곳인 건가 아니면 엄청 위험한 곳이라는 걸지도 모르지 이제 이동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도움받을 공간이 있다는 건 다행이야 레퓨즈 캠프는 일반 캠프보다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업그라는 곳이죠 일단 잠깐만 음성은 좀만 올려도 될 것 같아 자 오픈 활성화를 합시다 잠깐 쉬었다가 구해줘서 고마웠어 구해줘서 고마웠어 뭘 새삼스럽게 덕분에 몇 년간 모아둔 넥소스파인 메터리얼들을 거의 다 쓰긴 했지만 이거 나중에 러브라인되나 가능한가 넌 알파 네이티브를 찾을 수 있고 나는 혼자 올 수 없는 이 도시에 왔으니까 기록 보관수만 찾을 수 있으면 넌 충분히 보답을 한 거야 걱정하지 마 도와준 몫은 제대로 갚을 테니까 근데 사실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서로 얻는 게 있긴 하지만 뭔가 이용당하는 느낌이랄까 흑막인 거지 사실 무조건 사 어딨어 1500원 1500원? 돈은 그냥 더 모아두자 어차피 지금 포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공격력 강화를 한번 합시다 공격력 증가 좋아 아직은 뭐 옴니볼트는 하나 더 필요하네 근데 이걸로 이 전화기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이쪽이죠 가자 그때가 아마 체온판이 여기서 끝났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데모가 데모가 여기서 끝났어 아닌가? 아 보스까지 갔던가? 아니 그니까 보스는 따로 아니었나? 아 헷갈리네 위에까지 갈 수 있었던가? 아 위에 보스 맞다 위에 보스가 있거든요 맞아 위에 보스까지 싸웠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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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이 녀석 다시 만났다 이상하게 생긴 부사이저 맞아 부사이저였어 오랜만이야 부사이저 아 아 아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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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너무 약하구나. 뿌사이저 다음 뭐지? 뿌사이저 다음 진화하면 뭐더라? 어쨌든 다음 길 안내를 부탁해, 아담. 어, 잠깐만. 맵 데이터 좀 보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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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직거려. 군동. 묘한 진동. 이 뒤는 우리 처음이니까. 아바돈. 아바돈. 이름이 아바돈인가 봐요. 근처에는 뭐 없겠지? 일단 충전. 그, 얻은 걸로 업글 좀 하고 갑시다. 얻은 걸로 업글 좀 하고 갑시다. 아. 아, 메가뿌사이저야. 이름. 이름 간단하네. 메가뿌사이저. 메가뿌사이저. 아아. 기다려봐. 백.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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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기여. 연계공격. 쓰읍. 공격력을 높이느냐. 지금은 공격력이 낫, 낫겠지?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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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는 다 열었네? 어. 아까 그게 약국이었나봐요. 약국이 맞았나보네. 어? 몇 개를 좀 안갖고 왔는데? 빡치네. 나 이렇게 구, 중간중간 비어있는 거 싫어하는데. 아아. 수집욕구가 뛰어난 사람으로써. 아, 이런 거 비어있는 거 못참는데. 쓰읍. 쓰읍. 순서대로 채워져 있으면 모를까. 하아. 쓰읍. 일단 가자. 진행이 더 중요하니까. 묘하게 어지럽다. 저번에도 말했듯이 3D 멀미 있으면 못할 것 같아. 확실히. 묘하게 어지럽다. 어, 이러면 방향을 어디로 가야 되니? 보여줄래? 보여줄래? 어이, 뭐야? 캠프가 여기 있었구나? 하지만, 저거는 밑에서 밖에 못하죠. 지금 몇 개나 있니? 일단 스킬을... 네 개나 있다. 이거 뭐야. 블링크. 저기 치명적인 공격을 시도했을 때. 아, 이거 연습했었는데. 동그라미로. 해봅시다. 앞으로 눌러서 동그라미. 파란색으로 빛나며 시도할 때. 파란색으로 빛나며 시도할 때. 캐릭터가. 눈을 정확히 바라보네. 어, 시선이. 정면이 아니라. 몬스터가 키가 크면. 위를 바라보네. 어, 약간 위쪽을 바라보네. 오케이. 이건 뭐 크게 어렵지가 않군요. 다만 실전에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 오케이. 옆에 두 개는 뭘까? 오우씨 뭐야 이거? 쇼크웨이브. 실드 브레이커는 하나 배워둘까? 보면은. 필요할 것 같기는 해.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드 부시는 거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일단. 공격. 돌진한 뒤 추가로 주변을 휩쓸어 경직. 어,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적에게 돌진한 뒤 추가로 연속 공격. 아이고. 아이고. 이거 한번 해보자. 기술을 일단 올릴만큼 올린 다음에. 이것도 한번 훈련해볼까요? 도움이 generals. 강력한 뒤 보지. 크로우스. 승하야. 스페지. 아니야. 잠깐만. 왜 이렇게 한가? 아닌데. 이건가? 좀 거리가 있을 때 음 이렇게 쓰면 되네 오케이 이거는 멀리 있을 때 쓰면 딱이다 달라붙는 거니까 일일이 달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아직은 부족한 게 없으니까 가자고 그 망할 아바돈에게서 살아남았어 살아남았다고 이제 이 건물만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럼 합류지점에서 뵙겠습니다 아니 이 사람 라바돈 아니 라바돈? 아바돈 이 롤쟁이 라바돈이래 아바돈 잡아놓고 죽었네요 라바돈이라니 방금 나 소름 돋았어 써볼 때가 왔다 아우씨 아우 맞지 않아도 되는 걸 맞아버렸어 어우 어우 보자 이런데 꼼꼼하게 보자고 어우씨 잠깐만 한마리 더 있어 어우 구석탱에서 나올 건 또 뭐야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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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잔챙이들 오케이 오케이 발견했어 이리와 아니야 아우 잔챙이 어 너 발견했어 오케이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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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애들은 나중에 싸우자 오케이 오케이 어 이게 뭐지 어 이게 그 코인가 잠깐만 오 체인 타입 엑소 스파인 아 등 등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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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뼈라는 거 좀 이상한 등뼈 척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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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척추 오 별 3개짜리네 2단계 이상 연기 공격에 공격력 27 증가 오 별 3개짜리가 나온다고 여기서 뭐야 이런데서 이런데서 별 3개짜리가 클리켓 부머 아 어쩐지 팔이 없다 했어 얘 터지는 애구나 조심해야겠네 어 얘 잠깐만 어 잠깐 잠깐 잠시만 한 마리야 한 마리야 아우 아파 임마 피 아직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 나 정말 아 잠깐만 그거 아직 못했는데 그 방패 부시는 거 연습 못했는데 아씨 뭔가 빗맞았는데 빗맞았는데 어찌 잡았다 두 마리 이거 비밀번호일 텐데 아 역시 아우 아 쟤 저렇게 공격하는 애구나 몬스터가 있으면 못 여는구나 몬스터를 싹 처리하고 열어야 되네요 어 퓨전셀 얻었다 여긴가 보다 오픈 이거 설정에 그거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나 왜 자동 자동 획득이 켜져 있는데 자동 획득이 켜져 있는데 돈은 따로 안 주워지나 봐요 여기 또 있다 오케이 이렇게 잘 보고 다녀야 돼 잘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 보고 다녀야 돼 아 두 개구나 오케이 좋았어 뭐지? 저런 조각상들이 의미하는 뭔가가 있나? 뭐지? 여기는 캠프인데 일단 쉬어 뭘까? 왜 아니 여기 원래는 캠프 이런 거 볼 때 이렇게 확대가 되던가? 나는 회복제가 도대체 몇 개나 있길래 줄어들지 않는 거지? 좀 쓴 거 같은데 왜 왜 줄질 않는 거지? 잘 모르겠네 앞으로는 저렇게 보여주려나? 아까 그거 어디 갔지? 이거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아니 이걸 해봐야 될 것 같아 방 같은 애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자 이렇게 막고 X 막고 X 오 오케이 오케이 이건 뭐 어렵지 않네요 어려운 기술이 아니었어 아까 걔한테 썼어야 했는데 올릴 수 있는 건 없네 어 한번 써볼까? 어 아씨 어 쓸데없이 딴 거 썼네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왜 안 쏘지지? 음.. 뭐지? 아 뭐야 기상어 뭐야 이거 뭐야 보스야?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중간 보스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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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몇 번을.. 몇 번을 들이박는 거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약하잖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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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강렬하게 등장하더니 별거 없네 이쪽에도 뭐가 있을 것 같은.. 여기가 아까 그 뒤쪽이구나 아.. 아.. 이쪽의 길이네? 잠깐만.. 그럼 저기.. 저길 한번 보고 어디가 맞는 길인지는 잘 모르겠다만.. 강해지려면 파밍을 해야해 강해지려면 파밍을 해야해 강력한데? 휴먼 저쪽에 사람이 있다는데? 어.. 얘.. 쟤는 뭐냐? 어.. 오우씨.. 머리가 약점이냐? 어.. 이게 뭐야? 스타트! 어.. 아니.. 아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아.. 이게 뭔데? 아.. 재도전 방향대로 움직이는 건가? 스타트 카드 어Work 이런식으로 하는 퍼즐이군요 퍼즐에 수재가 있다더니 이런 건가 모네 어! 쇼컷이다.. 뭐야 너 얘 뭐지? 드론 업그레이드? 쇼컷 쇼컷 오픈 아까 내가 열려고 했는데 못 열었다 저게 약간 그거네요 벌레같은거네 다크 솔인가? 뭔 소리지? 안에서 뭐 소리나네 뭔가 위잉 소리 나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안쪽에서 소리 나 여기 아까 나왔던 데잖아? 그치? 쇼컷이 아니라 한 바퀴 돌았던 거네 저거 어떻게 들어가지? 저기? 뭐지? 저 사람은 뭘까요? 이 사람은 뭐고 어디로 들어가? 아 여기 있네 찾았다 아 이 사람이 이건 꼭 찾아야 되겠네 이거면 바디코어 주는 거면 필수네 필수 나이스 가지야 이제 제대로 된 길로 가자고 아니 근데 이쪽도 길이 있었어 잠시만 잠시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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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씨 취미가 어? 취미가 아주 고약하네 저런데 숨어가지고 너지 너구나 죽어라 이 녀석 이런 거 스캔은 필수네 필수야 어 안에도 사람 있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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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이녀석 어우 아파 아하 없어 없어 찾아야 돼 어 찾아야 돼 아 뭐야 저건 아까 그 녀석이잖아 우린 영원한 빛이자 선지자인 마더 스피어시어 뭐야 마더 스피어라는 종교가 있나 어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네이티브로부터 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빌어먹을 놈의 믿음이 사라지기 전에 예수같은 존재가 있었나봐요 여기 바람이 불어가지고 넘어질까봐 무섭네 초록색 뭐 있지 않았나 가자 아 이지하 이지하구만 이 친구는 싸우는거에 비해 노래는 왜 깔아줬는지 잘 모를 정도로 퓨전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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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노래는 되게 웅장하게 뭔가 BGM BGM을 깔아놨는데 쉽네 스토리 모드라 그러나 오 뭐야 버려진 정거장 이 길이 유일한 루트인데 어쩌지 아 알겠어 일단 내려가기 살짝 내려가서 주변을 잘 살피면서 가야겠군요 퓨전셈 퓨전셈 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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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어 됐다 아 코드를 찾아야 돼 차이 오우 nou 잠깐만 이 사람한테 있나 새로운 부대의 통신 신호를 방수했다 2부 프로토콜이 시작된다 어 이 사람은 연락은 받았나 보네 콜로니에서 죽음의 천사들이 온다 네이티브를 박멸하고 우리를 구하러 온다 마더스피어가 구원한 약속한 구원이 온다 이 지옥에 숨어 수십년간 명주를 붙들고 있길 잘했어 어 찾았다 그렇지 사람한테 있을 것 같았어요 오케이 자 아이고 아이고 UK 아이고 삭제 아 삭제 아니 왜 지 맘대로 움직여 어이유 위에가 열렸나 안쪽이 열린 것 같은데 밀고 가나 아 밀고 가는 거네 어 여기 움직이는 게 너무 불편하다 오 너무 어두워 위에 위에는 아닌가 일단 위로 가봐 아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네 가자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드론 빛 좀 제대로 해봐 안 보여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르겠어 모양은 위에는 위엔 대 위로 올라가 아 이거 타고 올라가나 아 맞네 오 오 이거 또 좋아하게 생겼는데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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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가 포즈가 좀 그래 아니 엉덩이가 엉덩이 너무 잘 보이는 거 아니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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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캠프 있네 너무 반짝반짝해 뭔가 더러운 게 묻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거 말고 전화 말고 아니 잠깐만 옆에 거 업글을 한번 해야 돼 어 지금 기어 소켓 열 수 있거든요 잠깐만 옴니볼트 옴니볼트 일단 한번 강화하고 그 다음에 아직은 이거 강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갖고 있는 거 이거 그냥 강화할까 아니야 얼마 없어 안 하는 게 나아 재료가 얼마 없어 수납은 하나도 없는데 쓰지도 않아가지고 진짜 이런 거 아직 하나도 필요가 없다 스킬은 두 개 두 개 정도 이번엔 생존으로 한번 더 갈까요 퍼펙트 더 쉽게 할 수 있대 아 이거 해볼까 아 닿지 이거 너무 안 될 때가 많아가지고 반격? 반격도 괜찮은데 아니야 이거 일단 있는 스킬 좀 잘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일단 퍼펙트 닿지 먼저 한 다음에 반격하는 스킬 위주로 싸워보자 아 난 너무 어려워서 가끔 안될 때가 있어가지고 아담 난 널 처음 봤을 때 꽤 놀랐어 왜? 콜로니에선 지상의 사람들은 모두 전멸했다고 들었거든 그렇게 보였겠지 하지만 아무리 마더스피어라고 해도 그걸 알고 있지는 않아 성우가 똑같아 그럼 너말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어? 있긴 하지만 자주 보기는 힘들어 아직 지구는 인간에게 쉽사리 자리를 내주지 않거든 심오하네 이 마더스피어라는 게 참 자 여기서 또 갑시다 제가 봤을 때 스토리 설명해주는 이렇게 GCL 분들이 그거 GCL 아 일로 말이 안 나오네 GCL 그 채널 주인분이 유튜버분이 이거 스토리 정리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어? 넘어가야 되니? 이거 뭐야 작동이 안 돼 걱정마 계단 아래 전력실로 가보자 저거는 전력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계단 아래 전력실이 있대 작동하기 이게 뭐야 한 칸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잠깐만 배치 취소 아이고 다시 다시 퍼즐 여기서 퍼즐이 나오네 갓 오브 워랑 비슷하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이런 거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 보네 네 1번부터 먼저 제일 끝에 겠죠 그 다음에 세 개짜리 두 개 한 개 어잉? 이런 느낌 아닌가 한 개씩 차는 거지 그러면 나눠서 채워지는 건가? 어떤 개념이지? 잠깐만 그러면 3을 3을 끝에다가 배치를 하고 1을 여기다가 하고 8을 어떻게 되더라 다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6을 먼저 채워 이렇게 하면은 5개 잠깐만 5개 채워지는 거지 얘가 이렇게 하면 6개 지금 이 숫자가 채워지는 개수인 건가? 이거 아무데나 껴맞춰보면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고 하나가 모잘라 잠깐만 이렇게 하면 3개가 모잘라 잠깐만 여기랑 이건 13이 맞는 거 같은데 뭐지? 다 채워줘야 된다며요 보면은 이게 하나씩만 채워지다 보니까 일단 빼봐 됐다 오케이 어렵지 않아요 하다보면 된다 하다보면 된다 경우의 수가 작기 때문에 먹을 거 있다고 하기엔 다 막혀있는데 아 여긴 뚫렸네 아까 아까 캠프 먹을 거 있기엔 위아래 다 다 뚫려있는데요 먹을 게 있어요? 여긴 안 열리고 여긴 안 열리고 여긴 뭐가 있나? 먹을 거 없는데? 없는데요? 없는데? 오케이 부수는 거는 안 뜨는 것 같아요 2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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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키 누나는 저기 로스트아크가 어디인가 해서 본 것 같아 이분은 좀 유니크한 얼굴인데 뮤니크한 얼굴이야 뮤니크한 얼굴이야 쓸쓸하고 고요해 이 도시는 인간의 온기가 사라진 도시는 포큐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다 아 이거였네 헤헤 강화부대원의 존재의 의인은 단 하나 주어진 임무를 모두 완수하는 것뿐이야 모든 레이티브의 말씀을 말이지 한종의 멸처리에 자신의 존재의 의라니 즐거운 일은 아니군 이분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딱 보면은 그 녀석들 말살하려고 태어난 것 같이 딱 보이잖아 인간 변기 같은 느낌 아닌데 아담도 여기 혼자서 못 온다 그랬으니까 사람은 다 죽지 않았을까 한계 리전은 약 2만 명의 병력과 교리상 필요한 장비 일체를 운용한다 에이도스 세븐에는 리전 8과 리전 15이 주둔하고 있었다 15이 주도하고 있었다 영어로 읽어야 되겠네 밤이 지나면 몇 명이나 내일의 태양을 볼 수 있을까 불쌍하구만 크리에이트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일단 여기 오 이게 뭐야 오 이게 뭐야 수트 나노 수트는 이브의 외형이 오호 잠깐만 옷을 얻은 건가 지금 수집한 디자인 패턴과 재료를 활용하여 나노 수트를 제작할 수 있다 다양한 나노 수트를 수집하고 원한 스타일을 갖추면 이 세상의 운명을 마주하세요 오 의상인가 보다 이거 뭐야 빨리 입혀보 잠깐만 한번 보고 끼우고 아 깜짝이야 윤화윤화 윤화윤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깜짝이야 아 깜짝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어 역시 전기로 해놓기를 잘했다 방금 얻은 거 뭐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캠프에 가야겠지 침수된 상업구역 와 와 저런 농사 어떻게 만드냐 317 오케이 여기 캠프가 있군요 레퓨즈 캠프만 되니까 또 아쉽구만 빨리 보고 싶은데 쉬지 않아도 되니까 스캔 한번 때리고 가자 어 아 그래 잠깐만 저 자식 앞에 이 녀석이 앞에 이 녀석 아이고 푸슝 한 대 맞아 불었네 언니 하늘에서 뭔가 잔뜩 떨어지고 있는데 궤도폭격 같은 거 우리한테 전달된 게 있었던가 이브가 떨어지던 순간을 보고 죽었나 본데 언니야 심지어 여성분이야 죽어라 이 녀석 물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고 오 아예 이런 표시가 뜨네 약간 위험 표시가 근데 잠깐만 궁금하니까 여긴 가봐야겠죠 아까 왔던 반대편인 것 같은데 오 좋아 오 그렇지 뭐 없냐 없네 여긴 열 수도 없고 가자 아 의상 원래 이런 게임에 의상이 전부라고 이쪽은 뭘까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거든요 앞에 저기냐 이쪽이 아까 거기 가는 방향 쪽인 것 같은데 저 뒤에는 뭐지 뒤에 먼저 가볼까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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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아 젠장 아 죽었어 아니 미친 아니 이런 아 젠장 몬스터랑 다 싸워야 되잖아 부충 오케이 아이 젠장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히려 좋아 돈 얻었어 아니 이거 왜 떨어지냐 아 깜짝이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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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미친 아니 왜 옆으로 안 가지고 아니 왜 옆으로 안 가지는 거야 뭔데 여기 뭐 하는 데인데 뭐가 있는데 그냥 뒷길인 것 같은데 뭐냐 저거 뭐냐 저거 저거 날라다니는 쉽지 않아 오 오 오 쉽게 날 뻔했네 적은 적이 있는 애들 뿐인갑다 역시 호기심으로 머리 공격 머리 공격 그래 넌 머리가 약점이지 않니 하나 먹어야겠다 아이템 먹으러 오는 곳은 맞나 보네요 이게 전부야? 파밍하러 오는 곳이야? 없네 길이 어 아니네 여기도 뭐가 있는데 너네만 적이지? 너네만 적이지? 오 오길 잘한 것 같다 오길 잘한 것 같다 여긴 뭐지? 이게 뭐야? 아 물 뺄 수 있나 보다 오케이 와 씨 얘 돌아가는 길도 막막한데 잠깐만 건너뛰기 아 그래 건너뛰기를 해야 돼 내가 손 놓기를 누르는 바람에 올라가 아까 잘못 눌러가지고 자 저 중에 적이 누구냐 뒤에 있는 녀석 자 어딜 감히 찝찝하니까 다 부숴야지 오 씨 불안하게 왜 안 잡는 거야 불안하게 그냥 내려가서 잡아주지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저 근데 저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긴 한가봐요 전류가 흐르니 뭐니 했는데 결국엔 어 물을 빼면 가능한데 컷 공격력이 세지다 보니까 여기 한 바퀴 여기 한 바퀴 돈 건가 저긴 어디야 아 이쪽에 길이 있었어 아니 위치 길이 있었다고 다시 싸우러 가자 다시 싸우러 가자 쟤네들 잡을 수 있으니까 이리 와 문 열어 오케이 어? 에? 뭐야 코드가 없어 잠겼어 보안코드는 리전이 가지고 있을 테니 어쩔 수 없이 쇼핑몰을 뒤져봐야겠네 아 광장 건물에서 리전을 찾아보자 사람? 사람을 다 안 봤나? 오는 길에 사람 다 뒤져봤던 것 같은데 한 바퀴 더 돌아야겠네 어디 안 보이던 사람이 있었나? 석상 뒤쪽? 석상? 어디 석상이요? 아 아까 수문 가는 그 길인가? 아이고 아이고 오우야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네 매너가 있네 아 여기에 사람이 있었던가? 아까 내가 한 번 읽었잖아요 아이고 거기 말고 사람이 또 있었어요? 아이고 아이고 왜 안 막아지냐 여기 사람 말고 한 명이 더 있다고? 아 아 여기 있네 어 이거 바디코어인데 뭐야 홀떨결에 찾았다 생명력 증가 아 베타코어 뭐야 이건 베타코어네? 바디코어가 아니네 바디코어인 줄 베타코어도 따로 있구만 아까 저기를 다시 가야돼 아 아까 저기를 다시 가야돼 여기에 시체가 있었나? 아우 오우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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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망정하고 있다 보고싶어 아우 귀 아파 상자는 저 상자는 어디 있었냐 이쪽을 안 보고 갔네 고급 상자를 버리고 갈 뻔했네 또 방향 틀어진 것 봐 방향 틀어진 것 봐 사람 없는데 어디 있는 거지? 사람 없는데요? 몬스터는 그렇다 치고 이쪽인 줄 알았더니 아닌데? 줄어라 일단 여긴 아니 아니네 사람이 없네 저 광장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건데 백화점 어? 아니 내려와줄래? 저 안이 저 안쪽에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지나가지 않은 길이 있나? 이상하다 지나가지 않은 길은 없었던 것 같은데 어? 물속은 됐고 물속은 이제 물이 빠져야 되니까 아 휴먼 적이 못 뜬다 아 이 뒤에 있었구나 아 뭐야 아 이 보호색 뭐야 보호색 보호색이라 몰랐어 아니 보호색이라 몰랐어 사람이 있었구나 보호색 미쳤네 찾았다 드디어 아 어 보자 오케이 들어가자 쇼핑 끝 쇼핑 끝 어 레퓨즈 캠프 나이스 여기서 의상을 한번 볼까요 보자고 수트 제작을 드디어 할 수 있네 어 다른 색상 그냥 다른 색상이긴 해 음 아 근데 이거 소재가 이 최고급 고분자 소재 이건데 아 이거 이거 업글 하는데 쓰는 재료인데 얘네들 아 나노구나 고분자는 또 다른 거네 주황색도 예쁜 것 같은데 오케이 처음 구한 옷이니까 입어보자 오 야 이 색깔이 더 예쁘네 어 그 똥파리 같은 색깔 버리고 초록색 야 이거 예쁜 오 아 그래요 만드신 분이 좋아하는 색이에요 어우 야 이거 어 뭔가 엉덩이가 더 부각되는 것 같기도 하고 초록색이 아니라 이 뭔가 크롬 느낌 나는 반짝반짝 하네 오 번쩍번쩍하네 디자인이 묘하게 다른 것 같은데 예쁘다 아 이 색깔 예쁘네 좋아 아 좋아요 좋아요 색깔 색깔 예쁘고 좋아요 하나 올리면 되는데 공격력 거리 증가 반격 퍼펙트 패링 홀드 아 이거 잘 쓸 수 있으려나 어쩌다 한 번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뭐지 적이 치명적인 공격을 시도했을 때 적을 밀쳐내어 뒤로 물러서고 잠시 원거리 공격력이 증가 도망가는 거구나 뒤로 빠졌을 때 저렇게 연속으로 때리는 애들이 있나봐 이거 한 번 써보자 이거 이거 한 번 습득 습득해보죠 이거 누르고 원거리 미쳤는데 어머 깜짝이야 이거 어느 정도 차고 나면 쓸만하겠다 이 다음에 한 번 보죠 한 번 쉬고 오 오 짧고 강렬한 느낌이라고? 통했네 통했어 역시 아담과 이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쭉 보자고 오 오 오 하이 쭉쭉 전투 소모품 아 수류탄 얻었나 보네요 잘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사람 있고 저 밑에 사람은 뭐지 마음껏 즐기세요 게임 즐기라고 만들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믿는 자의 기억 콜로니에서 새로운 강화부대가 파견된다 최후의 전쟁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마더스피어 마더스피어께서 비로소 우리 부름을 들으신 것이다 괴물들에게 죽음이 온다 괴물들에게 죽음이 온다 기억은 이어질 것이며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일부 저 칩을 꽂으면 저 칩을 꽂으면 다시 누군가가 저 이거 사용을 가능한건가? 어어어! 아니 근데 여러분 나만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라갈때 좀 출렁거림이 있네요 슬록슬록하네 가만있으면 이제 뭐 움직여 이거 봐 뭔가 출렁출렁해 여긴 뭐하는데지? 괴물 나오는 소리 아닌가? 아 밑에 있네 구웩 소리가 났어요 에이 예이 자 어 그냥 가기에는 거리가 먼걸? 점프 후에 대시를 해보는건 없네 어우 그렇지 좋아좋아 어우 근데 너무 어둡다 내가 조명 때문에 그런가 어둡네 살짝만 어두워도 너무 어둡게 보여서 아 이쪽이 아닌가 자 이쪽에 왔어 길이 어디니 길이 이쪽은 아닌 것 같애 여기가 맞는 것 같다 아 여기 있네 오 이게 뭐야 와 근데 허벅지가 장난 아니네 종말의 시간? 아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막 다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물 안에 있는 사람들인가 적은 적 있고 저건 뭐지? 아까 그 수론가? 저긴 나중에 와야 되는 건가 보다 찝찝해 저렇게 뭔가를 남겨두고 가는 거 찝찝해요 뭐지? 저거 그렇지 한번 쓱 보고 여긴 내려오는 곳인가? 오케이 이쪽인 것 같군요 잠깐만 또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아닌가? 그러네 뭐지? 비밀번호는 아직 몰라 기다려 어? 아까 12시 20 12시 25분 12시 25분인가 봐 맞네 나이스 이브 프로토콜? 강화부대? 천사? 다 아무 쓸모없어 모두 마더스피어의 요식 행위일 뿐이다 그것들이 내려와서 하는 일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아니 우리한테 관심이나 있는 걸까? 저딴 걸 구원자랍시고 오랜 세월 손꼽아 기다린 내 신세가 한심하다 이제 미련없이 떠나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니었나 본데? 여기서도 휴식을 취할 수 있네 올라가자고 이거 일부러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위에 올라가는 뷰가 보여야 위해를 확인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상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리가요 위해를 봐야 올라가는 모습을 보지 아 그래? 어느 방향으로 가? 잠깐만 이쪽엔 길이 없나? 사람 사람 발견 찝찝하니까 부셔 다른 도시도가 연락이 끊겼어 결국 이 놈들이 이 도시를 차지하게 될 거야 지구는 끝장났어 우리가 살 길은 콜로니로 도망치는 것 뿐이야 남아서 싸우려거든 맘대로 해 난 궤도 엘리베이터로 가겠어 궤도 엘리베이터? 궤도 엘리베이터는 또 뭐야? 궤도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어? 우주까지 이렇게 올라가나 봐?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슉 우주 궤도까지 가나 봐 야 기술 좋다 그런가 봐요 탈출용인가 봐요 오케이 나노소자 얻었어요 일단 물 아래 뭐가 되게 많다 여기도 캠프 군데군데 캠프가 많네 기본적으로 있는 회복제는 도대체 몇 개지? 베타 에너지 충전 지금 원거리도 생겼으니까 이것도 하나 올려주는 게 좋겠네 이런 거 하나 올려놔야 나중에 금방 채우지 안 그러면 고통일 거야 와씨 밑에 오우 잠깐만 이 옆길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도 오우 오우 스릴 뭔데 여기 여기 뭐지? 도약 도약 뭐하는 데일까? 아까 저기랑 이 길이랑 뭐가 다르지? 의외로 이런 거 꼼꼼하게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막 쓸데없는 길을 창작할 때도 있음 어머마 와우 하아아 멋있다 야아 멋있다 야아아 기술 멋있네 아머드팩 드론의 외형을 변경합니다 전투 소모품 피해 및 효과 증가 이런건 아직 필요가 없고 더 귀여운걸로 바뀌었네 너네들은 껌이지 껌 역시 이런건 꼼꼼하게 봐야돼 과연 과연 무엇일까요 제발 아 베타코어야 잠깐만 나 혹시 뭘 빼먹고 왔나 여기있는건 다 베타코어야 뭔데 나 혹시 하나 빼먹고 왔나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건가 근데 여기 가는 길 없었죠 돌아가는거 맞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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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 2, 3... 3... 오! 그렇지. 오! 안녕하세요. 음... 올라가자 이 아래쪽인 것 같네 요 밑엔 뭐야 어 뭐야 위에 먼저 갔어야 했나 저 밑에 기록 보관소가 있어 어허 오케이 어 뭐야 너네는 금방이지 아이고 아이고 문을 열어 주시겠어요 오케이 아이템 파밍하는 장소 별거 없네 가자 야 근데 광택 쩐다 옷에 광택이 장난 아니네 여긴 뭐지 아 그렇지 이런데 봐야지 광택 미쳤어 번쩍번쩍해 아 근데 이런 자잘한 소품들 잘 만들었네요 배경은 괜찮네 배경 되게 괜찮다 그래픽도 괜찮고 그렇지 심상치 않았어 이거 아 아 어우 씨 클랩뻑했다 너무 가까이 붙는 바람에 클랩뻑했네 퓨전 드라이브가 비어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르테미스 132 일대를 수색하여 퓨전셀을 확보해 주십시오 오호 오케이 어허 전력 제어실 보안 아이고 아이고 뭔가 소리가 밀린다? 게임하면서 좀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밀리는데 왜 왜 그러지 조금 아까랑 다르게 소리가 밀리네요 아르테미스 4구 아카이브에서 데이터를 백업해 반출할 방법을 조사하도록 하십시오 원본이 아니더라도 데이터만 보존할 수 있으면 추후 복원하여 다시 네트워크를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치 어 이거 갑자기 소리가 왜 밀리냐 왜 소리가 밀리지 처음에 게임할 땐 괜찮은데 소리가 왜 밀리는 걸까 방송 시간이 길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소리가 왜지 방송 그렇게 길게 안했는데 일단은 일단은 진행할게요 뭔가 심하게 느린데 일단 전력제어시라 했으니까 아까 그 물속으로 가봐야되겠네 야 근데 여기서 가기에는 너무 길이 먼거 아니냐 어 어 우와 휘두르고 소리나 스읍 카메라 문제 같아 카메라만 쓰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휙 휙 카메라를 지우면은 소리가 밀리는 현상이 없.. 거든요 이런 거지같은 카메라 뭐가 문제냐 너 제가 한 박자 밀린단 말이야 기다려보세요 이거 은근히 신경쓰인단 말이지 게임할 때 이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니까 방법을 알 수가 없고 선의 문제인가 맞아요 전에도 전엔 그런거 없었어 전력실 아까 거기 맞지 거기 돌아가는거 맞나요? 이렇게 멀리 돌아간다고? 기록 보건실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흠 잠깐만 일단 다시 가봐 여기 돌아가는 길이 있나? 아 맞네 아무튼 이런 전기를 올려야되는건 맞나보네 전력이 차단되면서 시스템이 초기화되버렸어 전력 복구 후에 접속 권한을 인증해야겠는걸? 부수고 들어갈까? 아 참으라고 방어장치가 가동되면 영영 못 들어가는 수가 있어 흠 흠 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거야 돌아가는 길은 아닐 듯 가자 어 우선 전승기념비 주변부터 살펴보자 못가네 우선 전승기념비 주변부터 살펴보자 이 주변부터 살펴보자고 저쪽에도 뭐가있나? 아하 여기구만 찾았다 지금 파워셀이 없잖아 아 퓨전셀 역시 여기로 넘어가면 되겠군요 알파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이렇게 좁은 공간이었어? 어 계단이 여기도 있네 야미이 돈이네요 야미이 내 목소리도 밀리나? 아닌 것 같은데 내 목소리는 안 밀리는 것 같은데 뜨거움나? 뜨거움나? 잠깐만요 뜨거움나? 뜨거움나? 하하 괜찮은데 안 뜨거움나? 이제 지하로 내려가네요 근데 보통 이런 현상은 투컴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원컴인데 나오지? 근데 보통 이런 현상은 투컴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너무 좋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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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네 저런 데서 어떻게 찾아? 아 내가 찾아? 진짜? 아 하 하 아 오 오 오우 개쩐다 일단 저기로 가야되겠군 우와 여기 공간 되게 멋있다 이건 그 전시대의 기록영상일거야 오우 하이퍼셀 이건가? 이게 네가 찾던거야? 맞아 하이퍼 드라이브 아이고 대박 큰데 우선 1차 목표는 달성했어 아하 보스인가요 비상전력이 꺼지기 전에 밖으로 나가자 보스 나오나요 아닌가? 아 안나오네 까비 싸우는줄 하아 드디어 구했군 하이퍼셀 덕분에 많은게 달라질거야 고마워 고마워 이브 에헣 뭘 아 그래 그럼 이제 알파네이티브가 있는 곳을 알려줄래? 흐흐흐흐 물론이지 여기서 멀지않아 오케이 가자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드라이브 가동에 사용한다 오케이 가자 아담 따라서 가면 되겠죠 아담 따라서 가면 되겠죠 아하 뭐냐 넌 별 볼일 없는 중간 보스냐 아니네 보스네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 어우 소리가 밀리니까 아니 소리가 밀리니까 이거 공격 방 타이밍을 못찾겠어 이런 실시네 얘도 머리가 아 머리가 약점인 것 같은데 뭔가 말 소리 낸다 컬옵터 뭘 많이 얻었네 나오자마자 보스라니 실드 공격력이 증가한데 뭐 많이 생겼는데 근접 피해 감소 실드 파괴 이건 지금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아 보이고요 아직 특별한 건 없네 민트 초코 민트색 여긴 뭐지 길이 이 위에는 아니겠지 어쨌든 길이 여기 맞구나 민초 보스 어 잠깐만 이거 또 또 또 이것 봐 이것 봐 이 간사한 녀석 또 옆구리에서 알고도 당했다 알고도 당해버렸네 기분 나빠 이걸 알고도 당해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이템 뷰 죽이네 뷰 죽이네 하나 있고 사이드 너부터 처리하자 로봇이다 이리 와 나이스 텀블러 확장 모듈 귀여운 녀석 날 보고 도망갔다니 부끄러워 하기는 올라가죠 위에 올라가자마자 몬스터가 아 여기 있다 까불고 있어 상자 상자 그렇지 이런 거 가져가야지 오 이게 뭐야 살아있는 꽃이 있네 사다리다 사다리 사다리다 사다리 이렇게 반대로 올라가지 왜 광택이 미쳤어 야 어느 방향으로 봐도 어느 방향으로 봐도 이게 좀 그르네 뭐 약간 위에서 보면 오리 궁뎅이 같고 밑에서 보면 좀 그렇고 키도 한 170 넘는 것 같아 잠깐만 도대체 나는 포션이 얼마나 남아있는 거지 일단 앉아 어딨어 여기 의자가 여기 의자가 없네 뭐야 자 포인트를 더 써봅시다 생존에 하나만 더 써볼까 더 쉽게 퍼펙트 패링을 할 수 있대 이런 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세모 네모에서 패링을 한 다음에 네모에서 세모 이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모 세모 리펄스 그냥 이거를 한번 해볼까 아직은 쓸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공격 매복 안 들킬 수가 있나 일단 한번 이거는 가죽 있어볼게요 세모 쓰면 된다니까 진짜 뒤잡는 거 한번 공사장 와 하수도 시설 건너갈 방법이 있을텐데 이 게임 좀 친절하다 이 게임 되게 친절하다 엄청 친절해 다 알려줘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려줘서 완전 친절해 뒤에 있는 애들부터 처리하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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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하필 또 얘가 걸리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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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 보안 등급이 높은 상자네 이 비브 먼저 드론을 업그레이드 할 모듈을 찾아보자고 아 드론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야 돼? 뭔가 있겠지 여기에 먼데 있을 것 같진 않아 이 위쪽에 뭐가 있는데? 일단 이 주변은 없고 이 위에 이 위에는 뭐냐 아우 미친 아우 씨 아 쟤는 맨날 숨어서 때린다니까 저거 야비하게 야비한 녀석 또 있지 또 있지 대통수가 아니었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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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저 이상한 녀석 저 아우 몇 번이나 툭 피한 거야 이거 이거 한 번 껐다 켜볼까요? 뭔가 이거 밀리는 거 풀사 한 번 껐다 켜야 될 것 같은데 어우 됐다 이 뒤에 있는 투명으로 날았으면 좋겠다 약간 날개 저기 하수도 시설만 지나가면 돼 건너갈 방법이 있을 텐데 하아 또 편집하기 귀찮아지겠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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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참 편집 짤린 부분 이것도 나이 귀찮게 돼버렸네 흐흫 아우 또 걸렸네 아니 하다가 어느 순간 하다가 어느 순간 하다가 어느 순간 좀 버벅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가 되려나 했는데 보안 등급이 높은 상자네 이브 아마 안에 보물이 들어있을 거야 드론의 해킹 툴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지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할 것 같아 흐흫 세종대왕님이 통곡한다고요? 어우 뭐야 방금 뭐지? 방금 뭔데 세모가 떴냐 뭐지 깜짝이야 세종대왕님이 잘 쓰라고 만들어준 어아우 미친 또 걸렸어 아이새끼가 아우 아우 씨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너부터 해결 보자 아우 깜짝이 알 수 있다 그렇지 죽어라 이녀석 아 뒤잡... 아 배후 아하 아까 배운거 아 아야 뭐 저거 잡는거 아니었어? 뭐야 잡는건줄 알고 뛰어내렸네 뭐야 잡는거 맞잖아 뭔데 근데 이게 뭔데 이건 이렇게 불빛이 빛나는거지 아 점프 점프 점프해서 넘어가기 이전에 여기부터 볼까 그러면 밑에도 뭐 있는데 이런 영화를 본 적 있어 지구를 침략한 외계 괴물들에 맞서 인류가 승리한다는 그런 뻔한 내용의 영화였지 영화가 시작되면 괴물들이 인간들을 마구잡이로 학살하기 시작해 주인공이 나타나기 전까진 무장한 병사들도 허무하게 당해버리지 우리가 바로 그 병사 역할인거야 어 너무 슬프구만 야 이거 잠깐만 두마리는 조금 그런데 아씨 원거리 뭐였더라 잠깐만 스킬에 생각이 안나 원거리 공격 뭐냐 아이고 아 동그라미구나 이리와 넌 따로 불러 잠깐만 아 두개 다 걸리는구나 어휴 따로 공격은 안되나보네 근데 여기는 왜 표시가 이렇게 떼있지 보지마 그런거 보지 마세요 뭐야 아이고 아 아씨 아이 아파 옴니볼 터졌다 너 몬스터지 아니네 저 위쪽은 뭐고 이 밑에는 뭐지 이쪽이 원래 맞는 길인가 보네 그럼 잠깐만 이쪽이 원래 맞는 길이라면 어 오 야미 위쪽이 길인가 위쪽이 길인가 이런 애들 하나씩 부숴봐야겠네 근데 이쪽으로 오는 길이 있는 거 보면 맞네 이쪽이 길 이쪽이 길은 아닌가 보다 위에가 길이 맞나 보네 그러면 저거 특이하게 생겼는데 뭔가 약간 가재처럼 이러고 있는데 새로운 녀석을 찾았어 뭔가 모양도 되게 징그러운데 새로운 녀석 뭔가 휘잉 소리가 나는데 어 위에 사람 있다 베타코어인가 잠깐만 일단 위로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해 아 이게 크레인인가 아 아 여기 잠깐만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건가 아닌데 사다리가 있었네요 일단 내려가 봐 파밍은 해야 되니까요 아까 이쪽 다 안 죽이지 않았나 반대쪽으로도 가봐야지 있는 곳 없는 곳 다 털어야지 저기 몬스터 저거 저거 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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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사한 녀석 나 발견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 봐 저거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모서리 도려 어 뭐야 어 이딜 두 번 쓰려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스킬 멋있긴 해 약간 싸우는 모션은 잘 만들었어 배우 공격을 발전기가 있네? 그러네 전투 중? 뭐야 이건 뭐지? 어, 오케이 어휴 쉽네 쉽네 쉬워 제가 RPG 중에 유일하게 길게 했던 게 불쏘거든요 불쏘이 진짜 말레 찍고 이제 리프트가 가동될 거야 찍고 나서 그 뒤에 에피소드 나올 때는 이제 안 했는데 이쪽으로 오긴 와야 했었네 애초에 근데 이거 결국엔 길을 하나라서 한 바퀴 쑥 돌아보죠 아, 올라가는 길 잠깐만 콤보가 아주 착착 들어봤죠 어쨌든 파밍을 하는 건 중요하니까 어, 오케이 어휴 아파 어, 안녕 어? 나도 마라탕 왜 왜 같이 먹으면 어때서 언니 푸주 많이 넣으라고 하자 아, 너 푸주 싫어해 니 알아서 먹어 그럼 알았어 나 푸주 좋아한다고 같이 먹기 싫대 나 푸주 좋아한다고 같이 먹기 싫대 어, 그러, 그러던가 아니, 난 그거면 됐어 나머지는 뭐 아, 저기 뭐 숙주 이런 거는 많으면 좋고 딴 건 됐어 아이고 사줘? 알았어 언니가 지금 바빠서 아, 빨리 좀 그만 걸었으면 좋고 문 닫아줄래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코드네임 기가스가 드디어 포착됐다 자표를 공유한다 참고로 지금까지의 네이티브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녀석이다 아테나 팀은 총력을 갖추고 작전 위치로 이동하라 오우 기가스? 기가스가 보스 이름인가? 이쪽은 뭐 도제 뭐 없나? 음, 오케이 그런가 봐요 이름인가 봐요 오우 오우씨, 놀래라 그냥 속상인 줄 알았는데 오우씨, 속상인 줄 알고 때린 건데 몬스터네 왠지 하나씩 다 그냥 부셔버리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 묘하게 묘하게 끊긴다 잠깐만 묘하게 또 조금씩 뭔가 카메라 안 들리면 좀 끕시다 맞네 이거 있었는데 성능 우선이요? 뭐예요? 어떤 걸 성능 우선? 뭘로 뭐 어디에? 어디에 벌려? 음 어디에 있는 뭘 말하는 거예요? 뭔가 묘하게 그래픽 모드가 어디 있지? 음 아, 여기 있다 뭔가 묘하게 오우, 근데 오우, 잠깐만요 음 음 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더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균형으로 맞추는 게 낫다 감마를 좀만 올리자 너무 밝은데 밝은 데서 너무 밝은데? 어두운 데 너무 어둡길래 아, 이제 좀 괜찮은 것 같네 가자 아, 그래도 묘하게 끊기는데 묘해 묘하게 살짝 끊긴단 말이지 아, 드디어 됐다 오우, 됐다 여기 뭐하는 곳인가 오우, 놀래라 갑자기 포즈를 잡네 살짝 있는 것 같은데요? 프레임들아 쫍쫍쫍쫍쫍쫍쫍쫍쫍쫍 오우, 뭐 많이 나오네 어, 아이디 카드 찾았다 어,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본데? 아, 여기는 그냥 올라오는 길이네 뭐 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네 가는 길은 여기뿐 내려가야겠다 으음... 저 옆길도 뭐가 있는데 저쪽 길은 올라가는 데가 따로 있나보다 아, 어 아, 어 schwierig 해왔쫍쫍쫍쫫 minimize 안돼 안돼 안 돼, 여기서 가야 돼 아이, 조천네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아... 한 바퀴 다 돌았는데 여기서 아, 나 미친 아니, 방금 저 방금 점프를 돌아가는 길을 몰라서 아... Alles 아, 다시 해야 되잖아 나 완벽하게 다 돌았는데 시간 낭비 이건 뭐 다시 말 안 걸어도 되고 아이템도 다시 가져가야 되나요? 아 돈 열심히 모았는데 아 잠깐만 오 마이 갓 사람 필요한 것만 잠깐 가져가는 걸로 하죠 사람 칩도 다시 가져가야 되나? 인식이 된다면? 어 아니네 인식이 안 되는 거면 굳이 다시 가져갈 이유가 없는데 다시 한번 가봐 그런 것 같은데요? 먹는 거는 상관이 없나 본데 맞네 으아 먹는 거는 된 것 같은데요 잠깐만 잠깐만요 전투 중으로 뜨네 여기까지 나와? 돌아간다 아 돈 아까워 근데 아 되는 거 보니까 작동하고 뭐 죽은 건 다 되나보네 그냥 몬스터만 새로 나온 거네 하긴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건 좀 그렇지 키네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아 잠깐만 저쪽 건물을 가야 되는데 잠깐만 돈은 뭐 나중에 열심히 모으자 오 오 오 잠깐만 난 여길 건너가고 싶어 아 우리 캠프 어 캠프 아니 저장을 여기서 할 수 있었는데 이걸 이걸 저기서 죽었다고 이걸 아니 이걸 못 보고 죽은 거야 지금? 하 뻔히 저장이 되는 곳이 여긴데 쓸데없이 일단 강화 일단 나머지는 됐고 오 돌아오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줄게 그래 알겠어 저 음식은 누가 먹어? 2부도 안 먹는 것 같은데 저 음식 누가 먹니? 오케이 그러면 뭐야 이거 이게 그 작동하는 건가? 또 퍼즐인가? 작동이 안되는데? 작동이 안되는데? 이상하다 전력은 충분한데 아 작동을 위해선 아이디카드가 아 그것도 3개씩 아 3개야? 아 깜짝이야 크레잉용 아이디카드니까 근처 어딘가 있을 거야 아 저건 먹은 걸로 표시됐네 가까운 곳부터 찾아볼게 2개 3개 이거는 먹었어 이건 열려있잖아요 2개 아까 위치 어디지? 무슨 철조망에 천이 덮여있는 곳? 어디일까? 어딜까? 보니까 음 음 아이구 이 위...가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바로 앞에 있는 거는 먹었단 말이죠 이 층에 있는 거 화면이 정확히 어딘지를 모르겠네 이 밑에 쪽에 있었나? 일단 달려봐 무시하고 여긴 아니야 안 본 데가 어딨을까요? 아 여기 뭐야 이거? 여기 뭐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오 뭐야 새로운 거 발견 그럼 이 기계를 타고 올라가야 되나? 일단 이거 타고 올라가 볼까요? 이쪽 여긴 뭐지? 놀이공원도 있네? 놀이공원도 있네? 하긴 지상에 내려와 본 적은 없을 테니 활기가 넘치는 거리 깨끗한 대기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떠올려보라고 아 애초에 사람이 숨 쉴 수가 없나 보다 애초에 숨조차도 쉴 수가 없나 보네 밑에 내려가면 내려가 보자 네이티브에겐 공포가 없다 공포는 자아가 가져오는 의식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놈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인가 네이티브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거지? 왜 인간들을 공격하는 거지? 마치 본능에 새겨진 명령을 수행하는 듯 보인다 명령이 방 PAUL DUN From Maury 본체가.. 공격을 하는 거야? 나에게 시련이.. 아~~~ 내가 제일 못하는 거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다음은 어디로 가지? 다시 돌아가나? 내려가는 길 없어 보이는데? 넘어가면 된다고요? 아 그런가? 일로 넘어가는 건가? 아 됐네 점프 공포증 무섭습니다 점프가 무서워요 이 다음에 길이 없네 이쪽은 아닌데? 이브야 거긴 아니다 길이 어디냐? 이쪽은 길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자 이쪽이 아니면 어디지? 길 표시는 여긴데 그래서 사람을 봤어 그러면 길은 여기가 아닌데 그런가 봐요 상자 먹으러 오는 덴가 봐 저 저기 사람 보려고 오는 거 아 뭐야 여기 있잖아 아 뭐야 뭐야 바로 뒤에 있었잖아 이걸 못 보고 지금 어 그럼 아까 그 철제 철조각 아니 철방 뒤에 있는 거기 거기인가 다시 내려가자 그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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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였단 말이지 어디일까 그 다음은 어디일까 여기 돌아다녀도 못 봤는데 저 위에 위에인가 여기 뭐 없었던 것 같았는데 계단도 있었고 계단 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기 저기겠지? 저쪽을 가는 방법을 찾아야 돼 사람도 저기 있는데 오 또 프레임 드랍이 생겨요 위험해지고 있어요 또 프레임 드랍이 찾아와 뭐야 뭐야 저쪽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라 저쪽 길을 다시 봐야겠다 아 침착하게 가줄래 힘을 내 왜 그러는 거야 힘을 내렴 너 오늘 왜 그러니 이거 왜 프레임 드랍이 생기냐 이 위에 이 2층을 통해서 가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이 위험 어떻게 가지 이 위층을 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다 난 왜 이렇게 찾기 힘든 것인가 힌트는 뭐 똑같아요 일단 여기 다시 올라가 봐야 되겠네 눈부셔 점프 좀 해봐 아 일로 돌아갈게 그냥 세 번째 삼투 미친 삼투 아 미친 삼투 아 나 진짜 저 자식을 그냥 아 씨 잠깐만 아 진짜 쟤부터 죽였어야 되는데 이건 뭐지 반짝이네 뭐야 이게 포텐셜 블레스트 빠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빠밤 뭐야 숨겨진 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 포즈 봐라 뭐 광고야 일정원 개수에 캔을 수집할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뭐 수집품인가 뭐지 다양한 포즈를 연구할 수 있나 아 의상을 준다구요 이거 여기서 가는 길 찾아야 돼 분명히 있을 거야 아 차랑하는 거 너무 웃긴데 음 아니 길을 못 찾겠어 길을 원래는 표시를 해놓잖아요 이쪽엔 길이 없어 근데 저 건물로 가야돼 자 여기서 보자 아 깜짝이야 힌트 누르면요 그게 떠요 그냥 카드를 찾아라 대체 건물로 가는 방법을 모르겠네 심지어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뒤에 봉으로 뛰면 좋겠는데 뒤에 점프를 안해 아 나 또 죽는거 아니지 아 여기 걸리는데 잠깐만 안걸리게 저기 어떻게 가지? 이쪽은 아닌가봐 이쪽은 아닌가봐요 통해서 갈 수 있는건 아닌듯 아까 그 1층에 가는길이 있던가 내가 발견을 못했을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다시 가보죠 핑크색도 쓸 줄 아는 놈이었어? 어찌저찌 도망은 쳤네 계단? 이쪽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뭔가 오른쪽 벽에서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소리는 계속 나는데 뭔가 길이 없는데요 여기도? 왜 여기서 길을 내가 갑자기 이뤄 뭔가 타고 넘어갈 방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저기 분명히 노란색이 표시가 돼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를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시야 부족인가 잠깐만 여기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안 되나 여긴 안 올라가지는데 안 되네 노란색이 아니라 여기도 길이 아닌가 보다 길이 아니면 어떻게 올라가지 너 말고 드론 좀 길 좀 알아와봐 넌 나 알 수 있잖아 아담 가서 좀 알아와봐 아 미치겠네 길이 어디야 길이 어디여 내가 노란색 발견을 못하는 건가 이쪽 벽을 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후웅 소리가 들린단 말이지 어디 안쪽에요? 여기에 노란색이 있나? 자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세요 테두리가 저렇게 빛이 나야 되는데 보통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표시가 돼있단 말이죠 이렇게 표시가 돼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크레인 넘어가기 직전의 길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여기서 다시 보자 넘어가는 길이 어디지? 저긴 또 어떻게 가지? 아니 나 왜 여기서 길을 잃었냐? 잃을만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휴식을 해봐? 아니야 몬스터 잡기 싫어 아 이거 위를 자꾸 봐야되니까 위는 봐야되고 궁뎅이가 자꾸 보이네 반대쪽이요? 저기? 저기 가는 길 없지 않아요? 아니면 이쪽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 위에인데 이 위에인데 이 위에인데 가는 길을 모르겠단 말이지 이해가 안가네 여기로 넘어가는 심지어 점프하는 길이 저기 있는데 흠 흠 흠 어디서 길을 놓친 것인가 어디서 길을 잃었나 저 옆에는 타는 거 아닌 것 같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없어보이는데요 그쵸? 그나마 그럴싸하면 여긴데 노란색 표시가 없어 아 너무 빨리 없어져 좀만 천천히 없어주면 안되니 없어져주면 안되니 없어져주면 안되니 노란색은 원래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바뀌면 그 hurdle 두수 어떤 사물 오브젝트 다 보이는데 올라가는 길만 안 보이네 저렇게 누란색이 보이는데 한 번만 더 저기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한 번만 더 이 위에도 있는데 아니 길을 알려줘 혼수 좀 아무도 몰라서 혼수 못해 어디 가서 영상이라도 보고 와 빨리 이미 누구 풀버전 올라왔을 텐데 영상이라도 보고 와줘 어딘지 모르겠어 안쪽이 봐봐요 여기 안쪽 있고 일단 여기는 올라가는 데가 아니고 여긴 아니잖아요 이쪽도 일단 올라가는 데 없고 여기도 없었어요 여기도 올라가는 데 없었고 스캔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일단 이 위에도 없고 가만 더 잠깐만 저 표시 뭐야 이거 잠깐만 이거 표시 뭐야 이거 이건 왜 표시가 뜨지 여기도 엘리베이터가 있어? 아닌데 이건 왜 표시가 뜨지 아 줄 타고 아 근데 줄 타고 내려오는 건가 여기 문 열 수 있나 아까 거기 다시 올라가봐 이거 뭐야 이거 빠르게 내려오는 길인가 본데 한층 더 올라가야 돼 한층 더 올라갈 길이 없는데 이 줄은 또 어디서 난 거냐 그러고 보니까 이 줄은 또 어디서 나온 거야 더 위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또 새로운 길을 또 찾아버렸네 이게 저기로 넘어가는 길인가? 뭐지 이거? 보고 왔는데 설명을 못하겠다고요? 그럼 영상 도네를 가져오시면 돼요 실내에서 올라가는 데가 있다고요? 실내에 있다고? 실내에 있다고? 난 왜? 난 왜 모르겠지? 실내에서 올라간다고? 건물 안에서 올라간다는 건데 올라갈 데가 있나? 여기에? 사다리도 없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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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것은 저기 있는데 깨액 하지 말고 니가 내려와봐 너가 올바른 길로 한번 내려와봐 줄래? 저쪽인데 작은 분수대가 있고 작은 공터 같은 곳이라고요? 분수대가 있다고?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공터? 분수대 공터? 아 저기? 분수대 공터면 저긴데? 여기 여긴 여긴데? 아씨 분수대 공터면 여기 아니야?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에? 어? 여기에 길이 있다고? 뭐야 뭐 이리 타고 올라가나? 아닌데 저 저 나무 길인가? 이곤가? 아니 아닌데 아 더 안쪽인가? 어휴 씨 뭐야 아 뭐야 이 뒤에 뭐 노란색 뭐가 있네? 어? 이 밑에 아까 아까 이 밑으로 지나쳐서 못봤구나 아까 이 밑으로 가서 못봤네 아까 밑에 통과했잖아요 저 구멍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갔단 말이지 그래서 못봤네 아우 고마워요 그래서 몰랐던 거였네 그럼 그렇지 아우 고마워요 아우 고마워요 아우 고마워요 아우 고마워요 아우 고마워요 뭐야 그럼 저 위에는 뭐야? 하하 잠깐만요 그럼 저 위에는 뭐지? 됐어 패널에 인증만 하면 돼 저 위에도 뭐가 있지는 않을까요? 아이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뭐야? 나는 엉뚱한 데에 있었던 건 뭐 그렇다 치는데 흠 난 낚시를 거하게 당해버린 거야? 슈우 가자 어우 여기서 얼마나 있었던 거야 돈만 엄청나게 모으고 경험치만 엄청나게 채우고 가네 응 그냥 갈 거야 여기 멀쩡한 다리가 있었네 아 뭐야 녀석 어디 갔어 됐다 싱크 지금 맞아요 어 싱크 맞아 아깐 잠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맞습니다 자 이번에도 퍼즐인가? 그냥인가? 어 어 보자 오우 잠깐만 어 아까 보니까 오른쪽 아래꺼가 제일 낮았는데 더 이동할 수 없다고? 높이 이동 아 높이 이동이 되는구나 잠깐만 이게 지금 두 개짜리 여기서 가야 되니까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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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 길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잖아 더 이상 이동이 안 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이거를 잠깐만 높이 이동을 해봐 야 이거 빡세네 잠깐만 그러면 이게 좀 더 긴가? 두 개를 이게 좀 더 긴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점프해서 가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부주물을 내려놓은 곳으로 가보자 잠깐만 눈으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 야야야 야 야! 오 아 여기 맞춰서 둬야 되겠구나 아 오케이 저 동그란데 맞춰서 둬야 되겠다 아이 나 정말 아유 잔챙이들 다시 뭐지 음흠 흠 얘는 이동이 안 된다고? 잠깐만 음흠 얘기한 기준이 있잖아요 이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두 개 다 써서 이걸 두고 맞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촉이 와 잠깐만 살짝만 더 내려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다음에 이거를 일단 낮춰가지고 부딪치지 않게 낮춰서 부딪치지 않게 뭐 이렇게 하면 됐지 않았을까? 가볼까? 아이고 된 것 같은데? 거리 오와아아아 오케이 됐다 됐네 됐네 좋아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어우 빡세네 1분만 지나가면 곧 알파가 있는 곳이야 어우 저 구역 좀 빡섰다 혹시 모르니까 한번 휴식하고 네 보스일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얼마나 올랐지? 세 개? 생존을 좀 더 올려볼까? 다치 도중에 한번 다치 오! 이런 건 필수지 필수 이거 보니까 아까 핑크색 좀 나오는 것 같던데 네 이걸 이렇게 올립시다 이거 한번 해보자 핑크색 뜨는 거 대비해서 보라색으로 빛나면 치명적인 공격을 시도할 때 리펄스로 대응할 수 있다 같은 색으로 반짝인다네 이브의 검이 반짝이는 순간 뒤로 동그라미 아까 얘가 이렇게 아하 오! 막 뇌가 튀어나와 오늘 징그러워 아이고 반대로 했네 오케이 오케이 뒤로 핑크색은 뒤로 핑크색은 뒤로 한번 더 아 아이고 아이고 발차기 발차기 한번 더 아 아이 너무 빨리 눌렀다 퀵! 너무 빨리 눌렀어 아이고 아 이게 나중에도 걸리는구나 오케이 뒤로 가는 거 뒤로 뭐 뭐 처맞고 안 죽을 자신이 있으면 때리는 거죠 뭐 그게 아니라면 적당히 치고 빠지기는 해야 돼요 아 근데 저기에 사람들 아 그거 있었단 말이야 생각해보니까 저기에 그거 있는데 저거 베타 뭐시기 사람 위에 있던데 그거 먹고 가야되는데 근데 저 위로 가는 길은 없어요? 저기는? 아까 보니까 저기 사람이 있었어 저기 저거 저거 저 휴먼 저거 먹어야 돼 근데 저건 진짜 먹어야 돼 아 그래? 아 그래도 3개 3개씩인데 좀 찝찝한데 나중에 오지 뭐 나중엔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나중에 길을 다시 알게 되면 먹죠 어머 어우씨 뭐야 어 어 아 아까 배우 아이고 그냥 터져 죽어버렸네 그냥 터져 죽어버렸네 어 오케이 아 쉬워 쉬워 키보드 누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키보드 누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 정도 쯤이야 어 너희녀서 여기 숨어있었니 어 뭐야 아 로봇인 줄 알았잖아 어디 감히 쭈그리고 앉아있어 속았잖아 어 더미 로봇인 줄 알았네 더미 로봇인 줄 알았네 머리가 약점인 녀석은 머리를 패하지마 어 이쪽 길이 원래 길이네 잠깐만 그러면 저기 갔다 갑시다 어 이거 뭐야 여기는 어 뭐야 로봇 이리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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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 이게 뭐지 그가 마더스피어라고 마더스피어를 믿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는 내게 뭔가를 믿는다면 덜 괴로울 거라고 말했다 난 속으로 대답했다 내가 맺는 유일한 사람이 당신이라고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기를 이걸 구하기 위해 여기 온건가 상자는 안 보이는 것 같네 어우 어두워 약간 약간 원래 믿으라고 했는데 지금 거의 뭐 약간 방치형으로 두다보니 믿음이 없어진게 아닐까요 뭐 마더스피어가 해준다메 해준다메 이랬다가 여긴 길이 아니군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된거지 뭐 아무것도 없잖아 홀뿐인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신뢰를 잃어가는거지 쓰러진다 뒤로 내려올수도 있겠어 고..고마워 조사하기 마지막 일곱번째 캠프 설치 끝냈습니다 사령부로 복귀하겠습니다 아 근데 죽었네 복귀 직전에 죽었네 저런 어 아 복귀하기 직전에 죽어버렸어 이것도 이동하기인가 아 이렇게 하네 이게 아 한 번씩 스캔해주고 밑에 사람이 있어 이거는 왜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지? 오케이 죽어라! 파샤! 이런 건 이렇게 잡아야지 실망자의 한탄 지상은 네이티브에 의해 황폐해졌고 우리를 구원하려 내려오는 강화부대는 그 괴물놈한테 상대도 되지 않는다 저런 걸 준비하느라 수십년간 우리를 내버려둔 거란 말인가? 마더스피어의 전능함은 이미 우주에서 빛을 잃었다 내 기억 따윈 이어지지도 못하겠지 내가 이 사람들 걸 다 가져가야 새로 태어나나 보네 저쪽 길이랑 이쪽 길이랑 다른가? 이미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아... 니녀석이냐? 아우... 아우씨... 방패는 어떻게 깨는... 방패 깨는 게 어떻게 쓰는 거지? 방법을 모르겠지? 여기서 잠깐만 쉬고 있어 잠깐만 쉬고 있어? 사람은 이 밑에인가? 오케이 일단 저장함... 저장 아까 저쪽에 저쪽에 사람 보고 갈 걸 그쪽으로 갈 걸 그랬네 능력치 좀 올리고 가는 게 베스트인데 뭐 없으면 없는데로 다시 파밍하고 그래야지 파밍 못하면 못하는데로 약한 채로 해야지 이제 넌 쉽다야 쉬워 쉬워 네트워크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다 재접속을 시도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머릿속이 공허하다 마더스피어는 어디 계신 거지? 어머니가 느껴지지 않는다 어머니여 부디 우릴 구원하소서 어? 열쇠 얻었다 나나나나나 나이스 오케이 여기를 열면 된다는 거겠죠? 이거 와우 잠수를 해야 돼? 여기 뛰어내려? 여기 뛰어내려야 돼? 아 뛰어내려야 되나보네 점프 풍덩 잠수 잠수 아이고 잠수 길이 어딨을까? 길이 있나? 더 어디로 가야 되지? 길이 없는데? 뭐지? 올라가는 데가 있나? 어? 어 뭐야 잠수 안 해도 됐네 잠수 안 해도 됐었네요 오 물고기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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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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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좀 잘 잡아보세요 어우 수영 왜 이렇게 빡세 내려가기 됐다 열쇠 발견 열쇠 하나 더 발견 이거 올라가 올라가 봐 이쪽 어 여긴 이쪽이 아닌가 보네 아 사다리다 물기도 표현이 되나? 아니네 그런 거는 표현이 안 되는군요 너무 과한 걸 바랬네 아 저쪽에 있다 나이스 하나 더 작동 이거 그거 같다 처음에 로아 그 레이드 하는 곳 중에 이렇게 물 들어오게 하는 곳 있거든 거기서 위치로 돌아가면 방구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저건 뭐지? 아무것도 아니군 올라가 이쪽이야 오케이 올라가 줄래? 아니 뭐야 이쪽이냐? 아 됐다 뭐 없네 이거 아까 지나간 데 아니야? 똑같이 생겼네 수로라서 어 이리와 맛있는 친구 어 드론 업그레이드 있다 어 그러면은 아까 그 상자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드디어 밖으로 나왔고 저 앞에 크레이터 보이지? 저 일대가 알파 네이티브의 영역이야 아 보스인가 보다 드라 포드가 이런 곳에?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거야 크레이터도 포드 덕분에 생긴 거고 저건 오차 강화부대 포드야 오차? 안돼 아직 탐방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나는 맵을 꼼꼼하게 보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병에 걸려서 그런 사람이라 여기 보스 맞는 것 같아 일단 강화하고 모은 걸로 다 일단 강화를 할게요 기다려봐 갖고 있는 거를 어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 이거 뭐 됐고 이거 뭐 됐고 베타 스킬 공격력 속도 증포 공속 증가? 공속 증가 나쁘지 않은데? 공속 증가 나쁘지 않아 하나 올릴 수 있네 하나 올릴 수 있네 잠깐만 이거 빼고 잠깐만요 드론 강화는 어디서 하지? 드론 외형만 바꿀 수 있고 드론 아까 그건 업그레인지 어떻게 하지? 그걸 모르겠네 그런가? 희미하긴 하지만 저 드라포드에서 미세한 구조 시그널이 흘러나오고 있어 음? 사람이 있나? 생존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지 오? 정말? 여기에? 하지만 확실한 건 몰라 언제 알파 네이티브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러니 준비 철저히 해석하자고 일단 보스인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보스는 맞는 것 같아 생존에 한 번 기대봐 이거 한 번 해보자 패링한 다음에 반격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지 아이고 다시 아 다시 아 이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홀드 세모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공 아닌데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 퍼펙트 퍼펙트 페링 후 아이고 다시 때려봐 아 다시 안 돼 이거 말고 자꾸 같이 누르 네모가 자꾸 먼저 누르시는 거야 세모가 인식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모는 되는데 화살표 모양인 거 보면 어 잠깐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처단 말고 처단 말고 같이 누르는 거야 같이 누르는 거 너무 어려운데 쓰지 말자 쓰지 말자 쓰지 말자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쓰냐 어떻게 써야 되지? 아 처단 말고 오 오 한 번 썼다 오 한 번 썼다 잠깐만 잠깐만 감을 익혀 아이고 다시 아니야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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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아이씨 아 이거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기술이네 오케이 그냥 싸워 다른 기술도 있어 아 이거 기술 어렵네 아 일단 싸워봐야겠다 싸우다 보면 나올 것 같은데 하다 보면은 막 튀어나오겠지 뭐 가자 범위가 딱 보스 싸우는 장소구만 여기서 신호가 나오고 있다고 어디 뭐가 있나 살펴볼까 어떻게 생긴 녀석이니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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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어우 타이어 뭐야 타이어맨 뭐야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이고 아이고 어우 뭐야 멍 때리고 있다가 뭐야 오 미안 뭐야 체인소맨 다른 버전이야 뭐야 너 뭐야 아 잠깐만 어 아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동그라미를 눌렀는데 왜 안되지? 다시. 아 타이어 안쪽의 얼굴은 고릴라에요? 바로 앞이니까 뭐. 어 그래요? 얼굴 있어요? 안 넘어가지니? 안 넘어가지니? 죽은거라서 인식이 안됐나보다. 뭐지? 얼굴 있네. 진짜 있네. 약간 그 조각상 얼굴 같은거 있다. 오오! 오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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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쓰다가. 오우씨. 미치게 아파. 아니 페링을 눌러. 아니 이런건 안 막아지는건가? 아이고 동그라미네. 아이고 동그라미네. 동그라미네. 아! 아, 타이밍 아씨 오우우우 한 번 뒤로 쓱 긁어주고 죽어라 이 자식 한 번 더 머리를 조각 내버리네 뭘 뽑았어 뭘 뽑아버렸는데 기가스 아 제가 기가스 니 녀석이구나 니 녀석 이름이 기가스구나 아까 봤던 아까 봤던 그 이름 이거를 뽑아버리던데 나름 잘 싸운 것 같은데 뭐 왜 뭐야 무슨 뭐지 어 사람이다 어떻게 살았어 뭐야 강화 생존자인가 구조 시브넬을 보낸게 너야 네 오 예쁘다 릴리야 릴리야 아니 코스프레 하기 좋은 옷들만 입고 있네 디자인을 너무 잘했는데 예쁘다 정리하자면 2년 가까이 은신처에서 후속부대를 계속 기다리다가 이렇게 우리와 만난 거네 맞아요 이렇게 구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오랫동안 후속부대를 기다렸거든요 그동안 진짜 외로웠다구요 그래도 다행이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이브 이브는 강화부대원 어설틀포스죠 맞아 그럼 제가 엔지니어링 서포트를 해드릴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장비가 있어야겠지만 흠 장비라 사실 아까부터 하려던 이야기가 있는데 뭔데요 흠 나 말고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여서는 도시가 있어 오우 네? 정말요? 인류 최후이 도시 자이온 이즈 거기에 가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사람이 있긴 있구나 밀리가 원하는 장비를 갖춘 내 아지트도 있고 그럼 빨리 거기로 가죠 그전에 부탁하고 싶은게 있어 자이온은 지금 정신적 지주이신 오르칼님의 지도 아래 버티고 있지만 매우 힘든 상황이야 그리고 이브 너 역시도 동료들을 잃고 임무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그래서 말인데 자이온을 살릴 수 있게 도와줘 그렇다면 나와 오르칼님도 니 임무를 위해 협력할게 여기 와서 했던 것처럼 힘을 합쳐 서로를 돕자는 이야기지 어때? 오케이 협력한다 도움받고 도움 주고 그랬음 더 많은 정보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브 맞아 거절할 이유는 없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오르칼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결정하고 싶어 그건 문제없을 거야 오케이 그건 저도 동의할 거야 다른 마을로 간다 뭔가 약간 챕터 1이 끝난 느낌인데 한 챕터 지금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전체적 BGM에 다 목소리가 들어가 있네 흥얼거리는 소리 오 아르데타인처럼 생겼다 아르데타인 보는 느낌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한걸요 이런 곳에 도시가 있다니 놀라워 전성기엔 10만 명 이상이 거주했던 곳이야 와 지금은 얼마 안 남았지만 엄청 크다 도시 아르데타인은 맞네 차 있는 남자네 비싼 차 있는 남자 맞네 사이버 펑크 같기도 하고 인간의 생존 본능은 절망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쉴 틈을 안 주는군 너답네 아니 근데 아담 약간 모델링 누구 기반으로 한 거지 아 여기는 그냥 되는구나 모델링 누구 기반인지 궁금하다 자이온 자이온 웰컴 뭔가 대만 느낌 난다 중국 홍콩 대만 이런 느낌 비슷한데 이런 곳이 있었다니 콜로니에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이려나 아마 모두를 구조하는 프로토콜이 구성될 거야 큰 작업이 되겠지 사람이다 아 근데 축 처졌어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곳 나름의 사정이란 게 있어서 말이야 나름의 사정이요 마련실로 내려가보면 알게 될 거야 오 약간 맵을 보여주는 느낌인가 맵 잘 만들었다 오 뭔데 지하철도 있어 지상에는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없고 지하에 다들 있는 거네 자운 같은 느낌인가 자운은 근데 좀 어두운 도시인데 글쎄요 일단 한번 올립시다 아이템이 나왔으니까 공경 증가 옷을 좀 더 구하고 싶은데 어 이게 뭐야 탄환 보충? 와 총 쓸 수 있나 보다 묻힌 뭐지 뭔데 들어가도 되는 거야? 아 이 사람한테 오 야 누나 옷이 야 옷이 엄청 공격적이야 아주 옷이 엄청 공격적인데 옷이 엄청 공격적인데 옷이 엄청 공격적인데 겸하고 있어 마더스피어에게 가지 못한 사람들의 기억을 아 아 우와 그 사람들 다 여기 잠들어 있는 거야 여기야 아 어 뭐야 헐 뭐야 소개할게 자이온의 선지자이신 오르칼님이셔 강화 부대원 이브 전 릴리라고 해요 잘 부탁드려요 그대들에 대해선 아담에게 들었네 오 무서워 징그러워 알파 네이티브를 쓰러뜨렸다지 무언가 얻은 게 있다면 보여줄 수 있겠나 여기 오 알파 코어록은 잠깐 실례하겠네 보스 보스 이름이 엘더 네이티브인가 보스가 그래서 이 알파코어라는 열쇠를 이용해 그가 있는 네스트로 갈 생각인게로군 그 사실을 어떻게 아쉽지만 네스트는 알파코어만으로는 열수 없다네 네? 말도 안 돼 이... 글쎄요 네스트로 가는 방법은 없는 건가? 내게 알파코어를 융합하면 마스터코어를 만들 수가 있네 마스터코어가 있다면 네스트의 깊은 곳까지 접근할 수 있지 마스터코어?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 거죠? 지표시설에 연결된 퍼스널 링크 덕분이라네 충분한 에너지만 공급된다면 피상 어디라도 구석구석 뒤져볼 수 있지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 탐색도 가능하겠군요 첫인사가 길어졌군 아담, 하이포셀을 부탁하네 약간 그거 같아 강연의 아버지가 저러고 있는 느낌이랄까 엘릭 형제의 아버지 같은 느낌이야 위압감 오와아 오와 이건 또 뭐야? 하이포셀을 이제 저기다 넣으면 하이퍼드라이브 작동하기 오 오 우와 진짜 많다 뭐야? 여긴 무덤인 건가요? 아니 이곳의 주민들은 에너지 고갈로 잠들어 있는 거야 와아 이대로 간다면 영원한 어둠 뿐이지 식량이 부족한 거잖아 죽기보다 잠드는 걸 선택하는 사람들인 거잖아 오 오 이브가 하이포셀을 구해준 덕분에 아닌 거 같아요 아닌 거 같아요 의미 있는 일이어서 다행이야 근데 주민들이 깨어나려면 하이포셀이 더 필요한 거예요? 맞아 자이온의 시설을 완전히 제건하려면 세계의 하이포셀이 더 필요해 오르칼님께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들어보자 하 할아버지가 흑막일 거 같기도 해 하 저 할아버지 수상해 고생들 하였네 덕분에 자이온 소만명의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퍼스널 링크도 안정화되고 있다네 다행이네요 그렇다면 알파 네이티브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건가요? 아직은 요람을 유지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으시다 누.. 누 보죠? 아 타수대 지휘관인 마니라는 친구야 오르칼림 호위를 겸하고 있자 하하 아직은 능력이 미쳐나여 새로운 영역까지는 닿지 않고 있다네 하지만 하이퍼셀이 좀 더 모인다면 분명 알파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야 어디 있길래 대답을 한 거야? 그래서 조금만 더 부탁을 함세 황무지에 있는 과거의 유적 알테스 레보와 그곳에 있는 하이퍼셀을 구해놔줄 수 있겠나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다른 에너지로 연명했던 게 아닐까요? 그리고 릴리 앞에 서 있구나 저거 없이는 뭐 야금야금 뭔가 있겠지 근데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했던 거겠죠? 그게 하이퍼셀 인가봐 아 가자 아 저 저기 있네 생각보다 덩치가 작으시 아 다른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이구나 놀리려다가 못놀렸네 얜 진짜 예쁘다 나오니까 좀 숨통이 튀이네요 주인공보다 더 예쁘게 만들었어 개인적인 취향이야 그래도 보기와는 달리 속은 따뜻한 친구라고 떠나기 전에 테트라포드 정비부터 해야하니까 이분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자매구물상이라는 부품상점에 추진제어기판을 주문해뒀거든 주문한 물건을 받아서 아직 들어와줄 수 있어? 이걸 심부름을 시키네 알겠어 전 드론을 가지고 해보고 싶은게 생겨서 아담의 공방 좀 빌릴게요 그럼 각자 볼일을 마친 다음에 테트라포드로 모이자 이제 마을을 좀 구경하면 되겠네요 시민들의 부타 어? 이거는 이제 그건가 보다 서브퀘스트 같은데? 어 서브퀘스트가 있나봐 잠의 고물상을 찾는다고? 어? 누구 닮은거 같은데? 길을 따라 쭉 내려가봐 우측에 계단이 보일때까지 그날저나 천사님은 오랜만이로군 어 지도가 활성화된다 지도에서 현재 위치와 주변지역을 확인해 목표물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지도를 볼 수 있군요 이게 서브퀘스트? 이게 메인 퀘스트 이러면 이제 어 위에 뜬다 아 우리를 천사라 부르는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대라서 그래서 비행선도 약간 천사 느낌이었구나 비행선 약간 그런 느낌은 비슷했는데 아니 어디갔어 표시 어디갔어 아 일단 이쪽으로 쭉 내려가라 했지 사람들이랑 대화는 나중에 하고 아니 이거 중간중간 없어지면 어떻게 보라는 거야 아 이쪽에다 스캔이 안 돼요 드론이 쓸 때만 스캔돼요 드론이 없으면 스캔이 안 돼요 이쪽인데 이 아랜가 너구나 어머 예쁘게 생겼어 예쁘다 응 얘도 예쁘네요 아담이 추진제어 기판을 주문해뒀다고 해서 찾으러 왔어 혹시 준비되어 있을까 아 물론이죠 여분도 확보해뒀어요 약간 뽀구미님 같기도 하고 다행이네 어디 보자 대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 아 아니에요 이건 그냥 드릴게요 뭔가 약간 느낌 있지 않아요 선생님은 우리한테 도움을 주실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 그럼 고맙게 받을게 왜 도와준다잖아 착한 마음인데 당신은 뭔가 도와줄만한 일이라도 있을까? 네? 아.. 아니 아.. 아니 딱 봐도 뭔가 고민이 있는 눈치였으니까 아니 그렇게 보였나요? 역시 천사님의 눈은 못 속이겠네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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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집중 아 그렇구나 살고 싶으면 버리고 도망칠 수 밖에 없었죠 바이크라 자세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 마침 황무지에 갈 일도 있고 하니 한번 알아볼게 하.. 정말 감사합니다 얘 위치도 봐둬야 되겠다 헥헥헥 으아효 오케이 어 근데 맵 너무 잘 만들었다 맵 너무 예쁘네 느낌 되게 잘 살렸어 느낌 되게 잘 살렸어 자.. 이건 뭐지? 의뢰 게시판 지금 뜬 것만 좀 받아가볼까? 뭐 가는 길에 여기는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고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음 음 이쪽인가? 오케이 이 밑에인가? 오 지하로 들어가면 아 이쪽이 아니네 오 이건 뭐야? 이게 뭐지? 더 자유노호 요람 작동개시 각구의 노력으로 시민을 위한 가장 안전한 안식처 선배 파수대는 포구령에 따라 노약자를 우선으로 입주권이 순차 배부할 예정 파수대에서는 요람의 최종 공정이 끝나 곧 입주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요람이 그건가 봐요 2만여 개의 안정화 캡슐을 탑재하여 입주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며 안전상태를 유도해 기억 손상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현재 도시의 전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는 에너지와 시민의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지자 오르칼은 새로운 포구령을 공표하여 요람은 기억 보존의 방점을 찍고 있다면서 시민 안전에 온 영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거죠 아이고 뭐야 포스터? 어 뭐야 조작된 천사들? 어? 이게 뭐야 저는 천사들이 이 자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지상에는 생존자가 없으면 콜로니는 오직 이브 프로토콜을 위해 존재한다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천사들이 조작되었고 제멋대로 만들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마더스피어의 화신이 이렇게 불안전할 리 없습니다 이들은 하늘의 귀족의 하수이니 틀림없습니다 천사를 경계하고 자이온에 발을 들인다면 당장 내쫓아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약간 반 약간 싫어하는 쪽이네 여기는 이거 뭐지 이건? 우리의 존재를 싫어하는 사람들 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뭐죠 갑자기? 게임중이라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쪽은 아닌 것 같은데 내려가는 것 같다 이거 오우씨 너무 가까워 당신 볼일 보란 말이야 아 아들 죄송합니다 에에 뭐 이리저리 할 거 많네 이 밑에 의뢰자가 있는 것 같은데 오 경험치 오른다 이런 거 보면 허어 어머 징그러워 너니? 어머 정지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자이온에서 못 보던 놈 같은데 칭그러워 잠깐 난 콜론이 강화 부대원이야 뭐야 넌 천사잖아 여긴 무슨 볼일이지 구경거리가 필요한가 노래에 이끌려서 들어와 봤을 뿐이야 아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건가 선지께서 도시출입을 허락하셨다고 하나 제멋대로 돌아다녀도 괜찮다는 건 아니다 안락한 콜론이에서 아무것도 모르며 살던 놈들이란 나쁜 의도는 없었어 문제가 있다면 사과할게 애니야 괜찮아? 아 아 아 이 펍이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때가 있었지 하지만 이젠 횡댕그렁하고 어두침침할 뿐 엣녀도 마찬가지다 이 몸으로 언제까지 버틸지 노래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지 아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젠장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 쪽에서 알아볼 수 있어 일행에 강화부대의 엔지에 아니 뭔데 노래 좋아 뭐, 뭐라고? 정말인가? 하지만 나는 대가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 건 필요없어 사람을 구하는데 꼭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 그렇다면 꼭 부탁하고 싶다 그래 이 친구 너무 안쓰럽다 야 어? 릴리 의상 개방 아담 의상 개방? 오 오 아니 두 명 또 바꿀 수 있어? 오 임무 아 아 아 아 아 릴리랑 대화를 하면 된데 너무 불쌍하다 뭔가 저 노래 부르는 친구 뭔데 노래 좋은 거야 이제 위치를 찍어놓고 가면 되겠다 임무 게시판은 굳이 따로 가지 않아도 되니까 의상 디자인을 꽤 많이 했나봐요 뭔데 여기도 전화기가 있네 이렇게 뛰어가지 않아도 됐는데 순간이동해도 되는 거였는데 저 오른쪽은 뭐지? 아지트가 여긴가? 저런 동굴에 살아? 와 아 아니야? 어 아니면 또 아니라고 하네 오 뭐야 구경할 수 있는데 이봐 와서 이것 좀 보세요 뭔가 달라졌어 어 총? 청소 온다 청소 온다 관역이 어디 있어 와 잠깐만 와 나 이걸로 총 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와 헤드로 총 쏘는 거 진짜 극혐인 사람 중 하난데 아 설정 조준 보자 이 꼬맹이가 남의 드롬을 멋대로 임무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고마워 릴리 그래 보스 전일만 쓰자 보스는 등치가 크니까 언제든 잘 불러주세요 보스는 동작 크잖아 막 쏠 수 있을 거야 와 저게 극혐인 사람 중 하나도 없더라구 저게 균형을 무너뜨리거나 리펄스에 성공했을 때 약점 노출 오 아 이렇게 아까 그 발로 차기 직전에 탄환을 변경할 수도 있다 오 아 근데 패드 총은 진짜 싫어하는데 이게 좀 그런데 부탁한 물건 찾아왔어 여기 수고했어 이브 도시를 둘러본 소감이 어때 빈 곳이 많아서인지 쓸쓸해 보였어 아무튼 황무지로 가자 아담 그게 말이야 테트라포드 주향장치에 좀 문제가 남아서 오늘은 출발이 어렵겠어 그럼 언제쯤 준비돼? 하루만 쉬어야 되네 아무래도 하루 이상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럼 도보로 이동할게 드론으로 안내만 해줘 뭐라고? 황무지는 생각보다 넓다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이브 좀만 쉬자 좀만 쉬어도 된다잖아 혼자서는 너무 위험하지 않나? 황무지로 가는 길은 저쪽이야 아 내가 아까 나가던 길이구나 이게 총이 메인 게임이 아니라서 아마 자동 보정은 없을 것 같아요 드론 업그레이드 된다고? 저도 황무지에 가보고 싶어요 따라가면 방해만 되겠죠? 어 엔냐에 대하여 아까 받은 거 릴리 부탁할 일이 생겼어 큰 손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 거동도 못하고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 기술로는 어려울 것 같아 네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야 그렇지만 지금 그래도 될 타이밍일까요? 여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콜로니에 반감이 있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치 반감 우리 임무가 위선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원래 우리 임무는 인류를 구원하는 거니까 그치 정말 이브답네요 시도는 해보죠 대신 완전 회복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꽤 많은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알겠어 필요한 항목을 알려줘 리스트 전송할게요 그리고 말해두자면 너무 시간 뺏기지 마세요 우리한텐 임무가 있으니까요 알고 있어 고마워 황무지에서 뭘 좀 가져와야 되네 서브캐다 보니까 오케이 전화 뭐지? 천사 자이온 바깥에서 활동하려면 유용한 정보가 필요할 겁니다 도시 안에 정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질이 좋지는 않은 사람이지만 나가기 전에 당신한테 만나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있나? 정보상한테 가보자 예? 정보를 들을만한 가치가 있다는데 뭐 아우 깜짝이야 즐거운 주말 안녕하세요 오우 이 누나 뭐야 어머 천사 만나서 반가워 넌 별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데 첫인상 그래 눈치가 빨라서 좋네 살모사 같은 여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 난 록산나 이래 봬도 정보상 노릇을 하고 있지 정보상? 그래 유용한 소식 돈 될 만한 정보 남의 약점까지 무엇이든 취급하는 상인 정보상이긴 해도 흥신속도 할 것 같이 생겼났데 오케이 일단 상점 볼까 아 캔에 대한 정보 이거 뭐야 한정수량 어 이게 뭐지? 미친 드론 300원 3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다 사도 되겠는데? 돈이야 뭐 남아도는데 뭐 한정수량 하나씩 해봐 어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는 솔라타워는 단순히 친환경 전력 공급 시설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자연에서는 솔라타워에서 도시로 전력을 끌어다 쓰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죠 태양열을 쓴다는 거네 전력을 끌어다 쓰... 아 지금은 그럴 힘조차 없어 도시 안에 모두 꽁꽁 숨어 사는 형국이니 옛일에 불과하지만요 솔라타워의 진짜 정체는 테라포밍 시스템입니다 네트워크의 조율로 궤도에서 마이크로파를 수신하고 이를 통해 지구 자기장에 미지한 간섭을 가해 장기적으로 기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전력 생산은 부가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지구는 주인 일은 황무지에 불과하니 말입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서비스 드론들은 그야말로 쓸쓸하게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물론 솔라타워를 정상화하고 전력 공급을 재개한다면 다소 도움이 될 겁니다 전력망에 연결된 다른 시설들이 되살아날 테니 말이죠 중간중간에 뭐가 있나보다 솔라타워 같은 게 있나보다 이게 지금 황무지에 관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캔 캔은 우리가 아까 만난 캔 아니요? 멸망 전 세상의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캔으로 뭘 할 수 있나봐 오케이 뭐가 많거든요 미친 드론 황무지의 고물 평원에는 자기 요새를 갖춰놓고 고물과 정보를 수집하는 드론이 있다고 하죠 미친 드론이라는 게 있대 하지만 이 드론은 그냥 미친 게 아닙니다 아주 곱게 미쳤죠 자기가 누군지 생각하고 명상하며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니까요 마이크로 드라이브 모터코일 따위를 가져가면 거래할 수 있다고 하니 거래상이구나 아 사막 그 황무지에 있는 거래상인가 봐 어머 아 친밀도가 높아지면 상품이 어 은밀한 이야기를 오 잘 살펴봐 오 오 얘기하면은 오 야 야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거 다 읽어봅시다 플라스틱 아트는 뭐야 정신이 드니 나한테 접속하지 말아요 유리와 같이 섬세하구나 특히 네 메모리는 뭐야 무슨 소설이야? 소설인 것 같은데 거짓말 2부 프로토콜에 대한 소고 오 이거 뭐야 스캐빈저 이안의 2부 프로토콜에 대한 세 번째 소고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뇌리에 스쳤다 마더스피어는 뻘짓 같은 건 하지 않는다 2부 프로토콜은 이래야만 하는 것이다 엘더를 죽이니 지구를 되찾니 하는 건 계획의 본질이 아니라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할 수도 있다 천사들이 반푼이 천지인 건 그럴 필요가 있어서라는 말이다 콜로니를 더 떨고건 달을 떨고건 하지 않는 건 지상에 남겨진 것들이 어딘가에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마더스피어에는 오류가 없다 모든 것을 의도된 것이다 그 의도가 뭔지 모르고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 내 생각에 마더스피어는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불완전한 천사들을 이곳에 진화시켜 어떤 다른 존재를 거듭나게끔 하는지 실험 그러니까 진짜 신인류를 만들고 있다는 말이다 우리라는 종을 위해 어머 무서운 얘기인데 더 자이온 6호 파수대 물자 징발 발표 밀거래는 몰수로 처벌될 수 있어 공동체를 위한 희생정신과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시민 단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 이건 좀 심오한 내용인데 음 오케이 이거는 뭐 약간 도시에 관한 내용이니까 기도문 암호 어... 황무지 은신처에 모여 고난이 가시고 구원을 찾아올 때까지 기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나빠지면서 그곳을 포기해야 했고 뿔풀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황무지 은신처를 다시 열 수 있는 암호를 나눠가지고 희망을 노래했다고 하죠 암호 같은 거 어디서 구해야 되나 보다 이야 잠깐만 이거 두 개 다 사야 두 개 다 사도 되잖아 아 근데 아니 일단 하나만 사자 재밌었어 잠깐만 또 봐 그래 잘 있어 녹샀네 아니야 옷 하나 살게 . 친구 한정 한정 한정이라니까 일단 하나 더 올랐다 새로운 상품 오...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ilos 와 잠깐만 아 이거 어떤 옷을 입을까 와 이거 옆구리가 야 이거 옆태가 미쳤는데요 이거 이건 비싸네 오 이것도 야 이거 옆에가 망사이고 이거는 옆에가 끈인데 끈과 망사 아 뭐 사지 역시 쇼핑인데 아 잠깐만 둘 중에 하나만 먼저 사자 치파오는 좀 비싸 와 치파오도 옆구리 끈이네 망사할래요 끈할래요 여러분 원하는 취향 있나요 망사가 취향인지 끈이 취향인지 말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미안하지만 두개 겹쳐진건 없더라고 이거 진짜 끈이고 이게 망사야 뭘 내일 내가 입어 무슨 말도 안 되는 망사로 할까? 이게 좀 더 예쁜 것 같긴 해 옷이 오케이 오케이 재밌었어 정상 또 봐 뭐 그래 오늘도 여기선 아우성이네 뭐 많이 있나 의뢰 게시판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하는 것도 하고 전화기 없나 어 뭐야 좋아요 좋아요 근처에 뭐가 어 디오니소스 쓰이 따란 캔을 주웠다 이건 뭐지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아 그건 캔이에요 오래전 전해질 용액이 보관을 위해 사용되었죠 캔이라 뭔가 마음에 들어 이런저런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 전화기 없나 사소하지만 그래도 오래된 기억이 느껴져 용액에 대한 설명이나 광고 준비 이게 좀 더 재미있겠지만요 의외네요 옛날 물건에 관심을 다 가지시고 뭐 나름 예쁘게 생긴 것들이니 신경 쓰이시면 장식장 같은 걸 만들어서 보존해두는 게 어때요? 오 뭐 그런 것도 있나 부네 나쁘지 않겠네 내게 부담되지 않는다면 부담이라뇨 릴리 아르테미스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 또 있는데? 뚝딱 준비해둘게요 한번 같이 콜렉션에 만들어 봐요 아 이거 의상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어 전화기 저깄다 균겔 차란 이건 맥주인가? 뭐야 전화기 아까 표시 어디에 떴어 근처에 떴는데 아 저깄다 여깄다 아 뭐 전화기 없어도 되네 가자 뛰어가도 되겠다 자 황무지로 나갑시다 아 옷을 갈아입고 황무지로 나가자 옷을 먼저 갈아입고 제일 행복한 순간이지 이런 게임에서 제일 행복한 순간이 옷 갈아입을 때 어 여깄네 자판기가 여깄네 어 여기서 못 갈아입는건가 잠깐만 옷을 아 여기서 갈아입는건가 아 아닌데 여기 제작하는 데가 없잖아 아 아 제작하는 데가 없어 아 젠장 아 이동해서 만들고 오자 맞아 어 이미 이동을 못하네 이미 맵이 바뀌어가지고 다른데로 이동이 안되네 아니 여기가 메인인거 같은데 왜 없어 그런거 있어야되는거 아니야? 아 나 참 아까 있었나? 잠깐만 아까 한 군데 있었던거 같은데 잠깐만 아지트 말고 오 오 와 임무가 그새 또 생겼네 아련실 근처 아냐 없어 없어 아 없어 없어 하아 나가서 찾아보죠 아쉽네 원래 새로운 임무는 어? 전환이요? 아 그래요? 바꾸는 맵이 있나? 바꾸는 탭이 있었나? 아 아니네요 그냥 그냥 아련실 가고 안가고의 차이 아니네 가자 그냥 찾아야돼 새로운데로 찾아야돼 제작하고 그러려면 와 진짜 근데 엉덩이 정말 반짝반짝하다 진짜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다 오 이제서야 드론이 생기고 난 반질반질해 빤딱빤딱해 뭔가 이렇게 만져보고 싶어 하하 이 그런 의도는 아닌데 이렇게 반짝반짝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어 하하 아니 왜 난 여잔데 뭐 문제야 여자가 여자 운동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와우 죽음이 기다리는 사선 위에 서있는거라고 알테스 레보아의 스캔좌표는 입력해뒀어 그럼 출발하자 어 여기다 여긴 된다 오케이 알테스 레보아하러 가자고 캠프가 어 여기요 돈 먹었어요 사장님 여기 돈 먹었어요 캠프 에너지의 일부는 주변 지역에서 공급되는 것 같은데 아 뭐야 아이고 대철방법은 있어? 하하 좀 까다롭긴 하지만 자이온 바깥은 주변 시설로 에너지를 아 아까 말했던 그 타워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테니 가서 확인해 볼 수밖에 없겠네 솔라타워 아 돈 먹었어 어 이리와 오케 어 이거 뭐야 아까 사모 봤는데 콜로니에서 온 천사가 다수 목격 그들의 목적은? 광신도 불신도 금물 자이온은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귀추에 주목해요 천사에 대한 반발심이 강력한 곳이죠 여기가 천사에 대한 보라색 나올 뻔 너는 껌이지 불모의 땅 불모의 땅 뭔가 오 아이템이 막 밑으로 떨어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 오 아이템 죽어라 이 녀석 됐다 펄스 슈르탄 펄스 슈르탄 이게 막 아이템을 안사도 이런데서 막 나와가지고 필요가 없네요 어머 어머 위두치않게 땅기술을 써버렸네? 와 여기 땅덩어리 너무 넓어서 어 이거 뭐지? 사람이 너 괜찮으세요? 닥쳐이 멍청아 죽을 때 구경만 하는 마더스피어는 필요 없다고 어 지금 내 곁에 있는건 마더스피어가 아닌 바로 너잖아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라고 어머 세상에 누구와 함께 있었으려나 여기도 전화기가 있네요 전화기는 곳곳에 있네요 일단 솔라타워로 가야되는게 맞으니까 저쪽 뭐가 저렇게 두더지마냥 굴러다니는거야? 이속 젠장 이걸 맞아버렸네 달려 아이고 아 됐다 아까 그 기술 전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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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누구? 아 야 올거면 좀 에이 올거면 좀 제대로지 아이고 아이고 아 정말 쓸데없이 여기는 그래도 기술을 쓸만하네 넌 겁쟁이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자신을 말하지마 한 번 더 너를 그런 식으로 말했다간 엉덩이를 걷어차줄거야 엉덩이를 걷어차줄거야 자책할 것 없어 스캐빈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 체력, 침투, 생존, 생태, 지형, 전술 등 스캐빈저로 살아가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꾸준히 배워야만 완성된다고 바로 나처럼 말이야 근데 둘 다 죽어버렸네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나 오 캠프 아 여기도 안 돼? 여기도 안 되는거야? 아 정말 아 여기 장사 안 할거야? 잠깐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냐 오른쪽으로 갈까? 아 저쪽이네 달리다 보면 이속 들어가는 거 개쩌네 오 뭐냐 너 죽어라 이녀석 오 이상한 애들 있어 뒤에서 찌르기 죽어라 어 한 마리 처리하는 것도 힘든데 이거 다수의 인원을 처리해야 돼? 오케 약하네 죽어라 죽어라 음 뭔가 묘하게 생겼는데 뭐냐 여기 솔라타워 이 시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저기 드론이 보여 무슨 문제 삑뽑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비스 서비스 001 표준형 서비스 드론입니다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어 현재 오르카 문제가 생긴게 많네요 07 ACQ 솔라타워에 오류발생 리부트 시퀀스 실패 덮개 장치에 이상 발생 귀엽다 현재 서비스 드론 기능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변 지설로 동력 공부 차단 레퓨즈 캠프 비활성화 상태 관리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솔라타워 덮개가 고장 났단거야? 죄송합니다 서비스 드론은 언어 성능 맞습니다 덮개 장치에 관리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답은 잘해주는데 빠른 속도로 조치 필요합니다 음 일단은 어 저기 사람있다 이 사람이 관리자인가? 포기할 수 없어 여기서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동료들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고 말아 반드시 솔라타워를 반드시 솔라타워를 일단은 올라가볼까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 열심히 고치고 있는건 같은데 여기서 더 올라갈 길이 있나? 올라갈 길이 없네? 말이 안 걸어지거든요? 일단 저기 가볼게요. 아까도 저기서 보이긴 했는데 저게 뭐지 싶었는데 이게 뭐 할 수 있는데가 아닌가 너도 캠프구나? 어떻게 해야 할까? 덮개가 고장났다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잠깐만 타워를 조사해요 타워를 조사해요 올라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드론 너 밟을 수 있는 애였구나 아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였네 어쩐지 머리가 납작하더라니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아 여기 위에도 있네 어 이 위에는 어떻게 가지? 아 뭔가 타는 거 같은데 어땠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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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오 씨 오 오 심각하게 무서워 죽고 싶지 않아 아니 미친 아니 미친 왜 사다리를 뚫고 뛰어 아니 아니 왜 사다리를 아니 왜 사다리를 뚫고 뛰는 거야 사다리를 잡아야지 이브야 그런 순발력도 없니? 아 아야 아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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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캠프가 없어서 다행이네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네요 올라가서 옆으로 오 무서워 오케이 다시 그렇지 뭐지? 안녕하세요 뭐지? 그냥 드론에 타지 말고 뛰어야 되나? 왜 안 잡아지지? 왜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옆으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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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옆으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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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리 점프는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시야를 돌려서 봐야겠어요 위로 점프 위로 점프 옆으로 점프 위로 점프 네 옆으로 Male 아휴 이게 어 불안해 저 과녁은 뭐야? 줄이 있는데? 저 줄은 뭐지? 아 그냥 점프해야 되네 이 줄은 그냥 내려가는 줄인가 보다 시스템 오류 리부트 실패 아무래도 시설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야 하아...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해? 오! 어 무서워 잠깐만 아! 아니 미친 다시 내려가는 거야? 아 뭐야 저 옆에 뛰는 거 맞나? 잠깐만 다시 올라가? 줄을 타고 다시 잠깐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일까요? 아무래도 시설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야 얘는 뭐지? 내려가라고 있는 건가? 줄 타면 1층까지 내려갈 것 같은데 줄은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오기 좋은 것 같은데 약간 쇼컷 같은 느낌? 뭘까? 여기로 내려가면 될 것 같네요 내려가면 될 것 같네요 하강 엘리베이터 다시 내려가자 다시 내려가자 밑에 말을 걸면 되나? 더깨 정치에 관리자 확인이 아니네? 구조 요청 구조 요청 조치를 하자는데 내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잠깐만 덮개에 문제가 생겼다고? 올라가는 거 맞네 내려오는 거 아니었네 내려오는 거 아니었네 내려오는 거 아니었네 어? 저거 뭐야? 이거 어떻게 먹지? 저거 어떻게 먹는 거지? 일단 나중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위에 뜨거든요 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 올라가는 거 맞나본데 오 깜짝이야 너 올라가 버리면 내려와 아 안돼 젠장 얘가 점프가 살짝 뛰는 게 안돼 점프를 항상 이렇게 높이 뛰어야 하는 거니? 아 아니 아깐 잘만 올라갔는데 왜 이래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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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오우슈 아 아이씨 진정해 진정해 천천히 천천히 다시 다시 천천히 올라가 봐 잘 찾아봐야죠 이거 잡을 수 있나? 됐다 그냥 점프가 아닐까? 그치 그냥 점프였네 뭐가 껴있대요 못봤는데 뭐가 껴있대 어디에 뭐가 껴있나? 너냐 너가 원인이었냐 괜찮니? 이제 내려가면 되나? 맞네 어디야 어느 방향이야 아 저쪽에 저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아 아 이런 채팅을 그렇게 치시면 어떡해요 치자마자 그렇게 죽었잖아요 실내 도약으로 죽었잖아 이럴수가 어쩜 그래 예상을 벗어나질 않네 다시 천천히 올라가자 이제는 되겠지? 이제는 되겠지? 시스템 올 클리어 오우 돌아가는 거야? 이제 가서 캠프에 이제 가보면 되나 어 된다 오케이 큰일 날뻔했네 좋아요 저기까지 또 뛰어가야 되네 여긴 전화기 없던데 아까 전화기 없지 않았니? 어 오케이 아 저 일단 저쪽으로 가자 일단 여기도 되니까 오케이 의상을 아 여기서 드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구나 아 조금 아깝긴 하지만 일단 하나 만들어 오 나이스 와우 재료가 많이 드네 레시피는 갖고 있어도 와우 의상이 기가 막힌데 근데 잠깐만 화자 아 저기 밥 좀 가져올게요 구경 하십시오 어 휴식에다가 넣으면은 어떻게 보이려나 이야기하나 잠시만요 호주 잠시만요 아 예 오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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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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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 가죽인 것 같아요. 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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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 39개면 진짜 많다 정면에서 찍는 카메라가 고장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보는 그 뷰가? 어? 궁금한데? 잠깐만 궁금한데? 신기한 장면이다 무서울 것 같네 진짜네? 진짜 멀리서 보고 있네 뭐야 아니 근데 10대5가 뭐야 근데 생일날은 코스프레를 할 거예요 내일 생일인데 근데 코스프레 옷이 안 왔어 그래서 전에 입었던 거 한 번 더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안 왔어 음 맛있다 나도 이제 마라탕에 익숙해졌나 봐 옛날에는 이 향 되게 싫었는데 뭐 어때요? 내 땀인데 여러분들한테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괜찮지 않겠어? 은근슬쩍 끼워넣지 마세요 비키니는 아니요 경매 안 할 건데요 무슨 소리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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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근슬쩍 끼워넣지 마세요 금요일중 treble 어허 야구 관한 중개 그만 지금은 야구와 관련 없는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헤어가 열한종이 있어? 머리스타일도 바꿔보고 싶다 음 완전 바삭해 솔직히 안경은 좀 별론데 고글같은 느낌은 모르겠는데 안경은 조금 저번에 안경 씌워보니까 별로더라고 음 음 음 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뒤로 돌아가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글쎄요 아까 보니까 알은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와 근데 진짜 넓다 음 매운 캐만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지? 고철 쓰레기다 마라탕이랑 꼬바로 먹습니다 완전 맛있네요 근데 초점이 안 맞아 동생이 좋아해서 내가 사줬어 진짜 맛있어요 약간 탕수육 탕수육 같은 느낌? 양념 탕수육 아 아 왜요? 국물 먹어도 되지 않나요? 칼칼칼한데? 원래 국물 안 먹긴 하는데 치우기 귀찮아서 약간 곰탕?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곰탕같은 데다 끓이는 것 같던데 육수를 사골 육수 뭐 이런 걸로 다시 갑시다 한국 스타일이 사골베이스 근데 중국은 좀 다를거에요 이쁜옷 입었으니까 가자 업골도 다 했고 일어납니다 응 어느 방향으로 가야되나 아니 저건 어떻게 먹지 진짜? 한번 쏴볼까? 와 데미지 진짜 안나오네 와 데미지가 별로다 완전 별로다 어? 또 밀린다? 소리가 또 밀리네 3시간이 안개인가? 그러네요 3시간 지나고 나니까 또 소리가 밀리네 어 이게 뭐지? 아! 설마 이걸로 올라가나? 어? 이쪽으로 놓기 둘이 둘이 어떻게 하는거지? 여기다 두는거 아닌가? 올라가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데? 선생님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잡는 곳이 따로 있는 건가 뭘까 올라가고 싶어요 아 됐다 좀 뒤에서 했어야 했구나 이게 뭐지 퍼즐을 풀어서 여는 건가 뭐야 아 그냥 열리는 거야 아닌데 뭐지 이건 뭐에 쓰는 거지 이런 게 여러 개 있나 괴물과 관련이 있나요 이게 전두주만 아니면 아 여기도 여기도 있다 아 이거 아 아우 아파 세 개 해야 되는 건가 세 개 하나 표시가 하나 뜨는데 첫 번째인가 이게 똑같은 거 주변에 있는 걸 해야 되나 봐요 솔라 타워를 재가동 시키라니 이건 미친 짓이야 자살인무나 마찬가지라고 알면서도 하겠다는 거야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뭐지 이 타워가 켜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아이고 아 뭐야 일로 못 지나가나요 아유 근처에 또 있나 근처에 또 있었던가 뭔가 저 숫자 3이라고 써진 거 보면은 세계 같은데 한땐 소중했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하지만 지금 내게 소중한 것 따위는 없다 전부 죽어버렸으니까 싸워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 이쪽엔 없고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뭔가 만약 숫자가 줄어들었다면 우리가 예상한 그것과 맞는 너무 붙어서 뛰면 또 안 돼가지고 어 맞네 두개로 줄어든 것 같은데 맞네 두개 맞네 두개로 줄었다 아 여기도 있네 여기도 있네 아이씨 아이씨 크흠 두번째, 아 오케이 저 위에 있는게 마지막인가 보다 첫번째꺼가 안켜졌다가 다시 꺼진거 같은데 아니야? 하나 어 저게 꺼졌나? 아닌데? 하나 더 있어야되나 보다 메인 하나 어... 하나는 어디 있을까? 아까 오는 길이 있었나? 없었던걸 봤는데 이거 맞아 이런거 보면 또 오픈월드 느낌 나요 어딨지? 일단 얘네들 없애보자 이거 뭐야? 아... 아무것도 아니구나? 음... 이쪽은 없는데? 아이씨... 뭐지? 아우 소리가 밀려 밀려 소리 밀려 이거 재부팅 안하면 또 해결이 안되는데 하나는 어디 있을까? 아 저 위에 있나? 저긴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가는 길을 몰라 위에는 뭐지? 어? 위에 상자도 있어 이거 뭐야? 이건 어떻게... 안돼! 총알... 충전할 수 있지 않았던가? 여긴 없나? 어... 총알 채우는 그런거 있었는데? 여긴 없네? 으잉... 없네... 아... 어떻게 올라가지? 그냥 아무데나 올라갈수 있는데 아니네? 음... 저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아 가운데 하나 배치상으로는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아 괴물도 옆에 언덕이요? 저 위에? 저렇게 멀리 있으려나? 근데 확실히 그 전에 옷에 비해서 엉덩이 부각은 덜하네 이거 아 뭐야 그냥 몬스터만 있는데? 지금 싱크가 밀려서 어우 싸우기가 어렵네 동굴 안에 샘 고철이 굴러다니는 소리 어? 동굴 안에 뭐가 있나본데? 여기 동굴이거든? 이 위에서 한 번 볼까?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있는 게 맞을까? 상자를 먹어야 되는데 우와 이게 뭐야 와 씨 여기 뭐야? 잠수 잠수 뭔가 깊어 저쪽으로 먼저 가볼까 어 상자 발견 오픈 어 릴리 옷이다 이거 하나 있는거야? 이거 하나 있나봐 여긴 뭐하는데지? 진짜 딱 예쁘기만 한 곳인가? 그런가보네 올라가고 싶습니다만 오케이 어 근데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갈 수 있나?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어 됐다 계단이 있는데 이유가 있겠지? 어 됐다 됐다 옆구리로 가야되네 여기 약간 오아시스 같은 곳이네요 어 아니 그래서 어딨는데 어 저기도 상자가 있다 어 저기도 뭐가 있다? 아 아니 밑에 내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거야? 아니 저거 저거 먹고 싶은데 아 저건 먹고 가고 싶은데 느낌상 이렇게 멀리 있진 않을 것 같아 이게 이거 약간 되게 바지같다 노란색 박스로 올라갈 수 있을만한 높이는 아닌데 저 위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저 저거 아닌가? 위에 없나? 잠깐 저쪽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아닐 수도 있어 이쪽에 이쪽은 올라올 수 있는 올라오기만 하는 자리구만 어 잠깐만 하나 그래 하나 남았잖아 하나가 뭔데 어딨는데 아 여깄다 찾았다 찾았다 그렇지 멀리 있을 것 같진 않았어 역시 뭘 까요 깻 캔 음 그냥 수지품이었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여기로 가야 되는 거구나? 잠깐만, 그러면 이렇게 가야되네? 저쪽 길로 가야되네 맞지? 아, 맞네. 이쪽 예쁘니까요. 예쁘니까 컷신 넣기 귀찮으니까 한 방 컷 저기 뭐 이상한 알사탕 3개 또 있네 여기로 돌아가야 돼 일단 그냥 갑니다 그런 거랑은 상관이 없는데요 아 아 아 아 아우, 얘 잠깐만 소리가 잠시만요 아 아까보다 소리가 더 느려진 것 같은데 와, 뒤지겠다. 잠깐만 와, 나 미치겠네 싱크가 지금 밀려서 아우, 저리 가있어 아우, 이것들 미치겠네 그냥 얼른 간 다음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왜냐하면 이거 원인을 좀 찾아야겠어 일단 최대한 빨리 목적지 바로 앞으로 갈겁니다 어 어 약간 1, 2, 1초? 2초 딜레이 아, 이런 미친년 미친놈이 아이 이oj 녀석이.. 자꾸, 자꾸 따라와 아니~! 아 계속 쫓아와여 게을 받네 왜 이렇게 쫓아와 아 나 진짜 소리가 왜 이렇게 늦는 건지 캡쳐보드가 열받으면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동작으로 가야 돼 지금 동작으로 하는 중 캡쳐보드가 열받은 것 같아 캡쳐보드가 열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이번 일만 끝나면 스캐빈저 생활을 금연 두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지킬 수가 없게 됐고 이러면 또 껐다 켜는 게 맞을라나? 나 죽어 잠깐만 아우씨 아우씨 잡았다 멜리 니가 왜 특별한지 알아? 절대 포기를 안해서야 난 실패했지만 넌 해낼거야 고마워 메리 진짜 1초씩 늦게 들리던데 탐방을 더 하긴 해야되지만 일단은 목적지로 아 너무 많은데? 잠깐만 아 어 어 작은 애들부터 처리해 아 아 또 오냐 또 오냐 아 아 아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 아 핑크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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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가 맞나? 아 아 아 여기 아니야 아니 이상한 데로 왔어 여기 어디야? 여기 아니잖아 여기 어디야? 일단 무시해 달려 여기 아니었어 그니까요 스캔도 안하고 달렸어 이쪽인가 처음 보는 애들은 잡아야지 오우 징그러워 오우 뭐 미친 개 아프네 처음 보는 애들은 잡아야 데이터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도 잡을 수 있나 아 됐다 얘네들도 데이터에 넣어야 하는 애들이라 아우 다 잡아야 돼 공격도 해 나머지 애들은 그냥 맞아주고 있었는데 요람으로 보내질지도 모른다 요람에서 자는 걸 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 오케이 저쪽 저쪽에 얇은 길로 가면 되겠다 여기서 여기도 무슨 어 여기도 이거 있네 아 저 위에 뭐 먹을 거 있나 보다 어 캠프 아 뭐야 누구 전투 중인데 뭔데 아우 정말 아우 아우 됐다 캠프 일단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고 제가 내일 생일 방송을 할 예정인데 내일 봅시다 캡쳐보드 문제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그래도 꽤 길게 했어 어 그래도 꽤 많이 했어 여기까지